결국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제휴기간 무려 70년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승만 대통령 시절의 여왕이 돼서 현대까지 살았신 뭐 그런 한 세대가 지나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탈도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저 얘기를 본격적으로 할까 하다가 슈컬드가 폭파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약간 비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필이면 그 시기가 전 세계 곳곳에서 손을 안 댄 곳이 없는 게 대형제국이죠 식민지와 어떻게 보면 찬탈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식민지배가 대표적인 게 대형제국이니까 저 얘기를 곧바로 하면 많은 비난할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비껴서 박물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 얼마나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박물관 저는 박물관 가는 게 그렇게 재밌던데 박물관의 대명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박물관 하면 손꼽히는 게 대형 박물관 더 브리티시 뮤지엄 아 가보고 싶은데 정말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대형박물관에 가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름은 대형박물관이지만 사실은 브리티시 뮤지엄이기 때문에 영국박물관 영국박물관 여기에 참고로 대형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대충 800만 개라구요 하하하하 우리는 99%를 볼 수 없다 그럽니다 자 그 얘기는 조금 있다구요 영국은 아시는 분 아시지만 우리나라가 왜 영국이라 그러냐 잉글랜드를 음차한거죠 잉글랜드 잉글리 잉글리 영글리 영국 하하하하 비슷합니까 잉글랜드 잉글리 잉글리 잉글랜드 영글리 영국 뭐 이렇게 된거구요 미국도 그렇죠 아메리카를 발음을 빨리 하면 Amer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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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메리칸이 되고 메리칸이 메리건 미리견 이거죠 미리견 메이리지언 메리건 메리건 메이의 나라니까 메리구어 한국식 발음으로 미국이 됐다 그래서 아메리카의 음차가 미국이 된다 이런 기적의 음차가 잉글랜드가 영국까지도 어떻게 제가 이해가 되는데 아메리카를 어떻게 발음하면 미국이 되나 하이튼 이 기적의 음차법으로 아메리카도 미국이 됐구요 참고로 태풍은 그때 나왔지만 축하율 많이 해보시면 아시죠 태풍 타이푼을 음차한거죠 하이튼 하이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이 정말 여러개가 있죠 대형 박물관이 있고 루브르 박물관이 있고 그리고 바티칸 박물관도 있습니다 바티칸 박물관은 여기는 근데 대형 박물관 알겠어 영국이니까 루브르도 알겠어 프랑스니까 얘들은 워낙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헤쳐먹은게 많으니까 그럼 바티칸 박물관은 뭐가 있어서 그게 그렇게 유명하냐 얘네들은 역대 교황의 수지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유명할만하네 역대 교황의 수지품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 게다가 이탈리아 있잖아 로마에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미술품 교황이 시키거나 교황이 주문한 것도 이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무슨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이제 이런거를 이제 많이 갖고 있어서 유명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박물관도 유명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가장 귀한 보물들은 모조리 싸들고 도망치셨다는 그 대만의 국립고군박물관 있죠 아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그러면 안되지만 하여튼 중국에서 가장 귀한 거는 그런 와중에도 그 폐퇴하는 와중에도 바리바리 짐을 싸서 택배로 보내셨다는 그 대만의 국립고군박물관이 만만치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하여튼 가장 세계에서 유명한 박물관 중에 하나였고 대형박물관은 그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이름이 있습니다 박물관들 중에서 뭐가 있냐 세계 최대의 도난물품 수령처다 다른 말로 하면 세계 최대의 작물추득법이다 어...하람냐면 대형박물관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문화재가 영국계 아니죠 거의 대부분 아닙니다 대부분 아니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 잘도 훔쳐왔죠 정말 잘도 훔쳐왔기 때문에 이 핑계를 훔쳐오고 저 핑계를 훔쳐오고 정말 세계 각국의 작물은 다 몰려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대형박물관의 수식어 중에 하나가 도둑질한 문화재 정복자의 문화재 식민지배에 의한 문화재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아마 짤들이 많아요 이거 세계적으로도 정말 짤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돌았던 짤은 이런 거죠 대형박물관은 건물과 경비원 빼고는 영국 것이 없다 그래서 뭐 이왕 가져갈 거 피사의 사탐은 왜 안 가져갔냐 어... 식민지배했으면 가져갔을 텐데 실제 이런 것도 뛰어갔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별거 다 찍었기 때문에 식민지배했으면 가져갈 수도 있었죠 식민지배를 안 해서 못 가져간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박물관의 연구소장품의 개수만 약 800만개입니다 800만 작품은 선존하는 박물관 중에 가장 크고 가장 넓은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고 대형박물관의 연구소장품 중에 99%가 공개 전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1%를 보는 거예요 물론 1%라고 해도 800만 개면 8만 개잖아 언제 다 봐 개수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99%는 공개 전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사설 기록 보관소 어딘가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못 보는 뭐가 99%가 훨씬 더 큰 게 있다는 거니까 가장 얘네들이 훌륭하게 훔쳤다 그러면 이상하네 작물 중에 가장 유명한 문화재 몇 개 보여드리면 정말 가장 유명한 작물은 이집트에 있습니다 참고로 그... 아 이건 광민 소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대형박물관이 이집트 박물관보다 이집트 문물이 더 많아요 다 쓸어왔기 때문에 싹싹 쓸어왔는데 이집트 상형문자 해독에 열쇠가 되었다고 평가받는 그 유명한 로제타 스톤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대형박물관에 있어요 기온전 196년 전 건데요 이집트 문건 치고는 오래된 건 아닌데 유명했던 이유는 보면은 상단이 있고 중단이 있고 하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세 번에 걸쳐 썼어요 그 덕분에 상형문자를 해독할 수 있었죠 상형문자만 딸랑스 있었으면 몰랐을 텐데 똑같은 거를 문자를 세 개를 썼어 고대 이집트어 무슨 상형문자 이집트어 무슨 데모틱 이집트어 고대 그리스어 이걸로 썼기 때문에 유액과하고 대조를 하니까 해독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명한 로제타 스톤이 대형박물관이 갖고 있는데 이게 왜 대형박물관으로 갔냐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는 1798년 라폴레옹이 이집트를 침공해요 저 뭐 영국이 인도 먹고 있으니까 안되겠다 배 아프다 우리가 뭔가 후루룩 짭짭해야겠다고 침공을 하는데 여기서 침공을 하니까 프랑스 군대가 이집트 마을에서 진지를 짓습니다 잘 때도 있어야 되고 진지 구출하나가 참호를 파는데 아 사병대 불러야 참호파 하고 막 파다 보니까 돌이 나왔네 돌이 나와서 처음에는 텐트 막사에 짱돌로 쓰려고 그랬다 그래요 막사 그거 날라가지 않게 짱돌 박는 거 있잖아요 막사 안 날라가게 돌로 좀 큰 돌을 가지고 큰 거 있습니다 하고 돌 움직여서 짱돌로 쓰려고 그랬는데 뭐가 적혀있잖아 뭐야 이거 이상한 거 적혀있는데요 아 됐어 짱돌로 쓰고 내리려고 그랬는데 그걸 알아본 고고학자들이 있어서 구사일생 했다고 그러죠 아니었으면 바로 짱돌이죠 그 위에서 라면 끓여 먹고 그랬을 텐데 삼겹살 구워 먹을 수 있었던 그 운명에서 가까스로 벗어나서 야 뭐 글이 있어 라고 해서 발견된 게 로제타 스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 그러면 프랑스가 발견했잖아 그럼 프랑스로 가야지 루브르로 가야지 왜 대형광물관으로 왔냐 왜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발견은 프랑스가 했지만 프랑스가 졌죠 그 전쟁에서 졌어요 이집트 쳐들어가더니 나폴레 혼자 도망치고 남은 프랑스 군대가 영국군과 오스만 군과 싸우다가 항복했죠 베끼니까 항복했는데 저거 들고 갈 수 없잖아 그래서 뺏겼습니다 알렉산드레 항복이라 그러는데 항복한 다음에 이때 영국이 후루룩 짭짭하셨죠 얘네들이 가구 난 거 보니까 뭐가 있잖아 다 내 거지 그것도 내 거지 그래서 영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프랑스 군대를 때려서 가져온 전리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걔네 총칼도 내 거였고 걔네 뭐 대포도 내 거였고 옆에 있는 짱돌도 내 거였다 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 대형광물관에 지속적으로 전시되었고 가장 많이 방문한 대상인데 이집트 입장에서는 뭔 호떡 구워 먹는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야 우리 땅에 있는 걸 파헤치더니 프랑스가 내 건가 이러고 있고 프랑스 이겼다고 지들이 갖고 가는 게 어딨어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에서는 수십 년에 걸쳐서 저 로제타 스톤 바나나를 하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저 전쟁 전리품이다 한 번도 이집트를 합법적으로 떠난 적이 없다 제국의 전리품인데 니들이 가져서 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너무 원통하다 너무 원통해 영국 런던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 대형광물관에 영국 박물관에 가서 저 로제타 스톤을 보면서 와 정말 영국은 대단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와 정말 영국은 정말 너무 고귀하고 너무 귀한 유물이 많아 영국 국가 브랜딩에 일부러 이게 들어가니까 우와 대단해 역시 영국이야 보면서 이러고 있으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야씨 이거 말이 다 우리 거 갖고 갖다 놓고 니들이 거기서 문화파리 하고 말이야 무슨 무슨 뭐 해리포터 같은 거 니들이 만들고 야 이거 다 우리 건데 라고 이제 그런 걸 하니까 억울하다는 거고요 물론 대형광물관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야 우린 그렇지 않아 그 모든 컬렉션에는 아래에 소장 지역과 어떻게 소장되어 있고 소장된 나라의 커뮤니티와 어떤 관계인지 자세히 적어 놨어 이거 이집트 거라고 적어 놨어 그러니까 우리 브랜딩이 아니라 니네 브랜딩은 우리가 해주는 거야 니네 이집트 나라에 갖다 놓으면 아무도 안 봐 그거 이집트 몇 명 오겠어 우리 여기다 놓으니까 니네 문화를 더 많이 보여줄 수 실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많이 보여줄 수 있어 우리가 얼마나 너희를 위해서 해주는 거니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대형광물관 입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 물론 얘기하면서도 그 뻘소리 같고요 얘네가 이집트 물건을 얼마나 많이 가져갔냐 유효한 게 정말 많은데 이런 거 하다하고 하다 스핑크스 턱수염 지난번에 나왔죠 스핑크스 턱수염도 얘네가 갖고 있어요 이 기자 스핑크스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사자 얘네 턱수염도 얘네가 있는데 물론 전체가 아니라 턱수염이 이만한 거 있으면 쪼개진 겁니다 쪼개진 조각을 갖고 있어요 야 하다하다 그거 가지고 아냐 전체나 오메타라고 생각이 된다 그러는데 턱수염이 그중에 한 75cm를 갖고 왔다가 그러고 일부분은 이집트에도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턱수염까지 야 뺏을 게 없어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집트에 가시면 물론 저기에 있다고 뭐 턱수염을 붙일 수는 없겠지만 턱수염이 없죠 대형광물관에 있고요 대형광물관에 가져오면은 이제 물론 이렇게 조각이니까 요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아 좀 너무 높게 붙였다 다시 하겠습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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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 있어야 되는데 이제 갔다가 전시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만 가져갔냐 아닙니다 여기 스핑크스 머리 코브라 부조 있거든요 원래 스핑크스가 원래 모습이 이렇게 되는거죠 이렇게x2 이렇게x2 이렇게 뛰어가고 아래쪽 다 뛰어간 겁니다 다 뛰어가서 대형광물관에 이제 가서 전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모습으로 보자면 오른쪽 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는 건데 위에 있는 거 홀랑 떼가고 아래에 있는 거 이렇게 부셔갖고 떼갖고 뭐 이래갖고 다 갖다 있는 거고요 또 대형광물관 사진만 보더라도 이게 이집트 박물관인지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 수많은 미일화와 이 수많은 그 이집트시 관들은 다 어디서 왔는가 끝도 없어요 보면 쫙 서 있습니다 이게x2 자 이게 이집트인지 대형광물관인지 헷갈릴 정도로 서 있는데 이런 것들 뭐 끝도 없이 써있어요 끝도 없이 써있어서 이건 다 어디서 온건가 라는 생각이 들죠 실제로 이집트 박물관보다 많다 그럽니다 이집트 유물을 보려면 이집트 가면 안 돼요 대형광물관 가면 또 많다 그러는데 그것뿐만 아니죠 또 유명한 게 있죠 영국이 후루룩 짭짭한 유물 중에 또 가장 유명한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명 엘긴마블이라고 불리는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을 아예 통으로 떼어다가 대리석 조각들을 이렇게 전시해 왔습니다 이쪽에도 있어요 그 신전을 전시했던 조각들을 다 떼어 왔어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절반 이상을 떼어 왔어요 야 그걸 떼어 오네 거의 신전을 들고 왔어요 엘긴마블이라 그러는데 물론 박물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합법적으로 사온 거다 당시 정부한테 돈 주고 사온 거야 우리가 권리를 얻었고 근데 그리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게 당시 정부가 누구예요 오스만 제국이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일본 식민지 시장 일본 정부의 허가를 얻고 석가탑을 떼갔죠 야 이 자식들아 석가탑을 떼간 놈들이 게다가 이 일본 정부의 허락이라는 것도 석가탑을 떼가라는 허락은 아니었다 그럽니다 그냥 뭐 장식 한두 개 가져가도 된다는 거였다고 치는데 거기다가 대량으로 인부를 투입해서 이거를 다 가져갈지 몰랐지 야 무슨 거기다 공사를 할지 몰랐네 뭐 요런 거 한두 개 떼어 가나 싶었더니 아주 그냥 뭐 낫다고 그냥 아주 거의 다 떼어 갔으니까 그리스 입장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유네스코가 수십 년에 걸쳐 사실 중재를 했어요 2014년에 공식적으로 중재를 합니다 이 어떻게 좀 대여를 하던지 영국 교체하던지 뭐 하자 영국이 거절합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아예 그리스에 반환한다고 촉구하지만 답도 없죠 답도 없고 비슷한 게 우리나라 것도 있습니다 비슷한 게 예를 들면 신라 금 귀걸이 세트가 있어요 대형 박물관에 이게 우리나라 건데 있습니다 이거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에게서 구입했다고 주장을 해요 어...합법인가?ㅎㅎㅎ 일본인한테 돈을 주고 뭐 산 거면 일본인은 사실은 신라 무덤을 이렇게 파고 후루룩 잡협해서 갓날에 팔았다는 거죠 뭐 하여튼 뭐 이런 거와 이제 뭐 겹친다고 할 수 있고 그리스 입장에서도 그리스 건 너무 많죠 그리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그리스 관에 가면은 그리스 문화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게 심지어 이거는 뭡니까? 신전을 통으로 뛰어온 것도 있어요 통으로 뛰어와서 통도 큽니다 통으로 뛰어온 것도 있고 뭐 지금 뭐 이집트 억울함 뭐 그리스 억울함 봤는데 이 억울함으로 따지면 인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도는 일단 무굴 황제 거라고 돼 있는 거는 대부분 다 뜯겼어요 가장 유명한 건 아까 제가 나왔던 무굴 황제 다이아몬드 코인으로 여기 여기 박혀있다고 하도 욕을 먹어갖고 이거 띄어갖고 지금은 왕관에 안 받고 런던 탑의 보조컬람실을 옮겼습니다 욕을 하도 처먹었고 이게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건 대형 박물관에 있지는 않지만 뭐 웬만한 거 예를 들면은 무굴 제국 황제 타지마를 만든 황제의 술잔 뭐 이런 것도 영국에 가 있고요 이거는 빅토리아 박물관에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면 또 유명한 인도의 아마라바티 대리석 하여튼 뭐 등등등도 역시 인도도 열심히 뜯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 아프리카 나와주세요 아프리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프리카는 이 세 나라 중에서 가장 극심하게 뜯긴 나라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저기는 그래도 정부가 있었어 시민 애들이 있어 싸워갖고 지면은 뜯기고 지면은 뜯기고 이랬는데 아프리카는 그냥 밀려버렸거든요 밀렸기 때문에 완전 밀어버린 다음에 그 당시에는 뭐 흑인이라 그러면 자기 애들하고 얘기할 대상으로도 취급하지 않았던 때잖아요 그냥 집어왔어요 예를 들면 또 유명한 에티오피아 금관 영국이 에티오피아 제국을 힘으로 밀어버리면서 약탈을 했는데요 금관 같은 우려 치면은 뭐 신라 금관 뭐 이런 거죠 특히 나이지리아를 침략하면서 이것도 유명한데 베넹 왕국에 있는 걸 다 들고 왔어요 4천 개를 들고 왔다 그러니까 뭐 뭐 수십 년 동안 나이지리아가 아직도 달라 그러고 있는데 조각품에서 무슨 베넹 브론즈라고 불리는 이런 브론즈 유물들에서 하여튼 통째로 들고 왔어요 거의 아프리카 전을 하면은 수만 개가 있다 그래요 수만 개 아프리카 유물만 수만 개가 있고 게다가 이런 거 또 가나의 아칸북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노예선을 타고 미국으로 갔어요 이거 치는 거 치는 거 이게 용도가 원래는 그게 아니었는데 노예들 댄스 추게 만들려고 추장이나 선원들이 그거를 거기서 구한 다음에 이걸 들고 치면서 가다 보니까 미국으로 가서 그 미국이 또 영국 정부한테 넘긴 거죠 뭐 이런 거에서 하여튼 별별별별해서 지금 영국이 가져간 서아프리카 유물만 9만점이 넘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요 이게 탁 치는 대로 가져간 걸로 조금 유명합니다 별게 다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 모아이 석상도 있습니다 아니 이스터섬에 있어야지 왜 여기 있나 영국 탐험대가 여왕의 선물로 뜯어갔다 그래요 별걸 다 뜯어갔죠 야 이거 이것도 언제 뜯어갔냐 이것도 이스터섬이 반환을 하라고 이렇게 요청하는데 아직도 안 죽을 거예요 당당하게 맨 앞에 서있고 박물관이 살아있다 보면 얘가 오오오오 오오오오 얘기하죠 그 장면이 물론 거기는 대형박물관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이 영국이 특히 영국뿐만 아니라 이런 미국 메트로폴리탄이나 아니면 루브르 박물관에 욕을 많이 먹는 이유가 저런 식민지배를 하던 시절이 고고학계 발굴붐이 있던 시절과 딱 맞아떨어져요 뭐 예를 들면 뭐 몽골제국 뭐 예를 들면 무슨 무굴제국 할 때는 고고학에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뜯어가지 않는데 쟤네 유럽 애들이 식민지배 할 때는 고고학계 발굴붐이 불었어 잘 생각해보면 인디아저스 영화를 봐요 왜 남의 나라에 가서 유물을 집어가 그것도 신나게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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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크리스탈 해골이 있다 크리스탈 해골을 니가 왜 집어가 마치 정의인 것처럼 이거 휘둘리면서 그 지키는 애들 막 때리고 뭐 죽이고 묻고 하면서 그걸 훔쳐가네 아니 니가 그걸 왜 훔쳐가 훔쳐서 그 나라에 주던가 그 본국으로 들고 가죠 아니 그걸 뭘 잘했다고 이렇게 음악을 채쭉 휘두르면서 뭐 이런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웃긴게 영화를 잘 보시면 그 유물 가져가지 말라고 온갖 방해물을 다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굳이 가져가니까 도둑놈이야 도둑놈 아니 그 황금해골 그거 왜 들고 가냐고 유물인데 이거 마법도 걸어놨습니다 심지어 수천 년간 하수인들이 지키기도 했구요 정글에 숨기기도 해 절대 꺼내지 말라고 무슨 실드도 해놓고 경고도 하고 꽉 막아놨는데 그걸 굳이 경쾌한 음악과 함께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요 놈 죽이고 저놈 죽이고 위에서 내려오고 하면서 굳이 그걸 들고 본국으로 돌아가요 그럼 이거 지키는 애들이 그거 돌려달라고 막 따라오는데 영화에서는 걔들이 악당이죠 아 걔들이 악당이잖아 아 들고 도둑놈이 도망가는 데 그거 잡아야지 내꺼 들고 도망가는 데 그것도 박물관에 가서 수백 년간 잘 써먹을 거 아니야 이거 들고 도망가는데 그거 따라가겠다 그거 어떻게 나으리 그거 가져가시면 안됩니다 하고 따라가면은 걔들이 나쁜놈으로 나오죠 걔들이 막 처맞을 놈으로 나오고 막 결병에서 걔들이 막 수수없이 떨어지고 하여튼 그래갖고 유물을 후루룩 짭짭하는 이런 시절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 말이 안 되니까 현대판 인디아나 존스를 시도해 본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니들이 가져가면 이게 뭐 영화고 영웅이고 무슨 뭐 세계를 구하려고 가져가고 뭐 그러는데 나도 하겠다 실제로 있어요 이 아프리카의 후예 중에 한 분이 이름을 안 갖고 왔습니다 현대판 인디아나 존스를 시도해 봤죠 어디서 파리 박물관에 가서 빰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리 아프리카 유물을 들고 아 자기도 나오면 되잖아 걸렸어요 되게 걸렸죠 되게 걸리는데 CCTV 있고 경찰 있고 그러니까 아니 야 인디아 존스가 들고 나오면은 영웅이고 뭐 영화도 되는데 내가 들고 나가면 도둑놈이냐 실제로 그랬습니다 일종의 퍼포먼스인데 경찰에 잡혀서 재판 중인데 재판에서 이랬어요 누가 도둑놈이냐 이 사건에 도둑이 존재한다면 피고의 석에 앉아있는 내가 도둑놈이냐 아니면 원고석에 앉아있는 니들이 도둑놈이냐 야 우리 마을에서 무슨 채찍이 돌려면서 그거 갖고 친놈 내가 지금 와서 잡았는데 그거 내가 도둑을 잡은 거지 누가 도둑놈이냐 피고석에 앉은 나냐 당신이냐 라고 얘기한 게 유명해요 누가 도둑놈이냐 좀 애매하긴 하지만 맞는 말이죠 야 그거 씨 그거 니들 갖고 도망갔잖아 100년 전에 도망간 거 내가 찾겠다는데 왜 니들이 나를 갖고 뭐라 그랬냐 닌디아노스만 영웅이냐 라고 주장한 분이 계셨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돌려주면 되잖아 대형박물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23년 대형박물관 법에 의해 우리의 소장품을 되돌려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었다 그건 니들 법이고 아니아니야 잠깐만 야 자기 법을 되돌려주는 게 금지된 도둑놈이 그러면은 우리 집안에서는 이 소장품은 우리 걸로 법으로 했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안된다고 주장을 하고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까 전에 얘기한 것 비슷해요 너희들의 유물이 대형박물관에 있으니까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지 않냐 어 모나리자가 루브르 있으니까 유명해진 거지 우린 너희들의 문화를 알려주는 걸 자세히 적었잖아 야 이거 우리 어디서 갖고 왔고 인데아존스가 말이야 채찍을 두 번 휘둘렀는지 세 번 휘둘렀는지 어떤 정글에서 가져왔는지 우리가 분명히 적어놨고 너희들 문화를 알리는 거고 사람들이 가서 야 그리스 멋지다 야 사람들이 아프리카 멋지다 하는 거지 너희 나라에 가면 그렇게 안돼 그러니까 콜렉션은 전체적으로 보존되어야 터덜리 알릴 수 있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세계 최대의 도둑놈으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딴 소리 하다가 욕을 먹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어쨌건 하필이면 그렇게 딱 고고학계 발굴 이집트도 발굴이 그때 많이 되죠 1800, 1900년대 초에 그렇게 발굴이 많이 되고 고고학이 뭔가 웅성해질 때 유럽 제국들이 제국을 이루면서 식민지 지배를 이루면서 많이 후룩 짭짭한 게 지금의 박물관들이 됐고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런 아픈 역사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넷플릭스 시리즈를 보는데 오스만 제국의 꿈이라는 약간 다큐멘터리 비슷한 넷플릭스 시리즈를 봤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죠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그런 과정을 그린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콘스탄티노플이 동로마 제국이 그때까지 수도였는데 이 도시가 붕괴되면서 그때가 중세의 끝으로 많이 봅니다 그때 이전에는 중세고 그때 이후로는 현대로 넘어가는 중세가 끝나는 시기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이런 단어까지 나왔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보고 보시면 저 드라마도 굉장히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동로마 제국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만 가운데 있죠 왼쪽이 서구 기독교 문명이고 오른쪽이 이슬람 문명이기 때문에 가운데서 기독교 문명의 방파제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동로마 제국이 넘어가는 얘기인데 이게 재미있는 게 지금 와서 보면 옛날이야 뭐 동로마 제국이네 오스만 제국이네 하던데 지금 와서 보면은 지금 여기 있는 콘스탄티노플이 함락이 되는 거거든요 누가 쳐들어와요? 오른쪽에서 쳐들어옵니다 이슬람이 누구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터키예요 여기를 보면은 여기 있던 동로마 제국이 함락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가 지금으로 따지면 누굽니까? 물론 불가리아도 있고 많은 알바니아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 약간 자기네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는 양쪽의 시선이 엄청나게 갈려요 그리스인들은 치욕이고 여기서 영웅적으로 싸웠던 그런 자기네 장군을 거의 지금 우리나라 이순신처럼 영웅으로 생각하는데 터키 입장에서는 승전보 그 자체죠 승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갈리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란 이것 때문에 어떤 영화로 만들 때 양쪽 나라가 엄청나게 싸웁니다 우려치면 명량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일본이 보기엔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겠죠 아니 육지는 지들이 다 밀었는데 어? 바다에서 진 거만 그거 막 이렇게 과장해서 만들 우리보다 과장이 아닌데 과장해서 만든 다음에 천만 영화를 하는 등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열받을 수 있는 거니까 나라마다 입장이 좀 다른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하지 야씨 졌잖아 있기든가 하여튼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한데 국가별로 입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전쟁을 보면 콘스탄티노플은 1100년을 이운 동로마 제국의 수도입니다 엄청나게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수도죠 천년의 세월 동안 외적의 침이 후 물리친 불폐의 수도라고 불린대요 그래서 영화가 됐죠 난공불락이 요새입니다 20번 이상 천년을 넘는 시기 동안 20번 이상의 적이 콘스탄티노플에 쳐들어왔는데 함락이 안 됐어요 왜 그랬을까? 이게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일단 콘스탄티노플의 위치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텐데 위치가 기가 막힙니다 지금 봐도 기가 막힌 게 이스탄불이죠 지금의 이스탄불인데 이름이 이스탄불인데 위에가 흑해고 아래가 제중해입니다 요기 빠져나가는 그 좁디좁은 통로에 도시가 위치해 있어요 제가 이스탄불 가보지 못했는데 아래가 마르마라에라 그러고 요 통로 있죠 흑해 아까 빠져던 그 통로 요기 있습니다 도시가 그 통로 끝에 있어요 진짜 기가 막힌 위치에 있는데 현지 인구가 1500만 명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인 이스탄불 과거 이름은 콘스탄티노플이 요기에 있는 도시인데 또 다른 이름도 있습니다 비잔티움이라는 이름을 아마 어느정도 들어보셨을 텐데 이건 기원전 600년경에 고대 그리스인들이 세운 도시를 그 자리를 옛날에는 비잔티움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죠 자 그런데 보면 왜 난공불락이 요새였냐 천년 넘게 버틸 수 있었냐 저도 드라마를 보면서 알았는데요 그거를 보니까 위치가 참 대단한 위치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아까 전에 봤던 바다입니다 여기가 콘스탄티노플이에요 그런데 보면 3면이 바다요 여기도 바다 여기도 바다 여기도 바다잖아요 그리고 보면 이 남쪽 아래는 강한 해류고 이쪽이 거의 절벽에 가깝기 때문에 배를 댈 수도 없대요 그러니까 이쪽은 사실상 성벽만 세우면 못됩니다 쳐들어오지 못하고 과거에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이쪽까지 여기 못 쳐들어오는데 그럼 이 안쪽은 좀 잔잔하니까 쳐들어올 수 있는데 그 바다로 들어오는 데가 좁아요 그래서 여기를 쇠사슬 같은 걸로 배가 못 들어오게 막으면 이쪽은 또 안전하잖아요 바다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저기 쳐들어올 수 있는 곳이 서쪽밖에 없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치안하게 도시가 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돼서 입구막길을 하면 못 들어오는 거야 그렇죠 여기는 뭐 바다구 거칠구에서 댈 수도 없고 그래서 입구막길에 1000년간 성공한 도시가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여기를 입구막길에 성공을 했는데 그럼 야 그래도 입구가 넓은데 이게 입구막길을 어떻게 성공을 했냐 참고로 가운데 있는 건 골든혼이라는 데로 굉장히 유명한 해업입니다 입구막길을 어떻게 성공을 했냐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기를 막으려면 질럿블러드 저글링블러드 같은 거 할 때 쳐들어오는 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다가 굉장히 유명한 성벽을 건설합니다 태호도시우스 성벽이라는 성벽을 이렇게 쳐요 진짜 입구막길 벙커를 짓는데 이게 6.5km짜리 벙커인데 기원은 413년에 완공됐다 그러는데 이게 미쳐버린 벙커를 줬어요 이것 때문에 1000년을 버팁니다 그러면은 3중 벙커를 줬어요 3중 벙커를 삼연벙도 아니고 벙커를 3개를 전하는데 여기에 적이 오면 앞에 폭 20m의 해자 물 채워주는 해자 같은 도랑이 있고 1차 방어선이 있습니다 이거를 얘가 해자를 어떻게 하고 넘어가면은 얘들은 쪼로록 도망가서 여기 올라가는 길이 있대요 여기서 다시 싸우는 거예요 2차 벽이 있어요 어떻게든 어떻게든 2차 벽을 통과해서 가면 얘들은 또 안에 수비수들은 쪼로록 안으로 들어가서 일로 올라가서 근데 여기서 나와 3차 벽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가장 안에 있는 내벽은 높이가 12m에 두께가 5m예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로 오는 도중에 계속적으로 애들이 피해를 받으면서 이 삼연벙을 못 들은 거죠 여기서 내벽과 외벽 내벽과 외벽까지의 거리가 60m라 그럽니다 높이 차이가 30m 어마어마한 벽이 3개가 막고 있는 그런 형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그래픽으로 보면은 저 도시에 섰죠 입구 막기를 한 거대한 벽 테오도시우스 벽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1차, 2차, 3차 이렇게 3개를 막는 게 천년을 버텼다는 거고요 지금 복원을 해놨다 그러는데 저 때 파괴가 많이 됐기 때문에 천년간 함락된 적이 없다 진짜 현대판 마지노선이죠 거의 마지노선을 긋고 저 안에서 농송전을 했기 때문에 천년을 버틴 야 대단하 가면 볼 수 있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성이 왜 어떻게 함락됐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굉장히 극적으로 함락이 됐어요 그 전에 사실은 저 콘스탄트 노플이 저런 막강한 입구 막기 전략에도 한 번 함락된 적이 있었대요 요건 함락으로 잘 안 치는 것 같은데 하여튼 함락이 함락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군이 쳐들어왔어 1202년에 1204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십자군은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콘스탄티노플은 로마 수도면 기독교고 기독교가 기독교를 왜 쳐들어왔냐 이게 또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요 당시 교황이 이노센티오스 요즘 이노센트 3세라고 하는데 젊은 교황이라고 그러고 성지인 예루살렐를 회복하자 해서 십자군을 모읍니다 십자군을 소환을 해서 소환하는 부름에 손을 든 사람이 주로 프랑스 영주지였다 그래요 발랑도행의 조프로와 그러는데 하여튼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4차 십자군이 소집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되잖아요 얘들의 목적은 항상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집트를 먼저 치겠다 저게 봉고지 이슬람의 봉고지 이집트를 쳐서 이집트에서 후루룩 짭짭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항구도시인 베네치아에 집결을 합니다 이제 가서 이집트를 쳐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베네치아에 모여서 십자군이 3만 명이 모일 계획을 하고 여기에 모여요 배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서 이집트를 정복을 해야겠죠 근데 타고 갈 배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베네치아 지배자였던 엔리코 단둘로라는 아저씨한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 배를 빌리기로 약속을 했다 그래요 근데 막상 역사를 보면 막상 많이 안 모였어 3만에서 5만까지 우리가 모여갈 테니까 8만 5천 양의 배를 빌려달라 라고 했는데 실제 그날 보니까 1만 명 좀 넘었다 그래요 1만 5천이 안 돼 그러니까 베네치아에 있는 엔리코아씨가 화를 내죠 근데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화를 내도 모여있는 건 군대잖아 1만 명짜리 용병이 모여있는 데다가 대놓고 화를 냈다가 얘들이 날 찌를 수 있거든 칸등에서 화를 내긴 내는데 돈도 받아야겠고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하냐 우리가 그 병력으로 돈을 모으자 어떻게 옆 도시를 약탈하자 이런 계획을 세웠대요 생각을 해보면 옆에 있는 자라라는 이 도시를 쳤다 그러는데 그게 헝가리의 도시입니다 당시에 당연히 기독교 도시잖아요 근데 교황 입장에선 아니 이것들이 제정신이 아닌 게 예루살렘 탈하나라고 십자거도를 모았더니 돈 없다고 옆 도시 약탈하는 거잖아 미친 거죠 미친 짓인데 실제로 옆 도시를 약탈하러 갑니다 그래서 옆 도시 자라를 함락하고 거기를 약탈을 해서 그 돈을 모아서 얘네들 입장은 그거예요 그 돈으로 내가 예루살렘을 가겠다 그 돈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니까 근데 날 털고 가면 어떡해 그걸 날 털고 가면 어떡해 하여튼 그냥 털어요 그 돈으로 가겠다고 근데 문제는 교황 입장에서는 미친놈들이죠 진짜 말이 안 되잖아 십자군이 어떻게 기독교 도시를 거기 가서 이슬람을 칠하니까 거기 가서 약탈하라든지 옆에 있는 도시를 약탈하면 어떡해 그래서 베네치아와 십자군을 파문을 합니다 과거의 파문은 이거 인생 종치인 거죠 휴먼임을 파문하는 거와 비슷한 거죠 지금부터 쟤네는 애니멀이다 도그와 캣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가는 옛날엔 그렇지 기독교 아니면 뭐 죽이던 시절이니까 휴먼에서 애니멀로 등급을 낮춘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순식간에 거기 모여있는 용병과 베네치아가 애니멀이 됩니다 교황 입장에서는 애니멀로 됐으니까 이제 쟤네를 누가 떼지 떼지 해주겠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문제는 뭐 애니멀이 됐잖아요 어떻게 하겠어 모여있는 건 한 2만명 이상 모여있고 베네치아까지 한 3만명 이렇게 모여있는데 3만명짜리 애니멀 군단이 되어있는 거예요 못할 뜻이 없죠 뭐 이왕 배린 몸이니까 못할 게 없는 상황에서 군대는 많이 모여있고 지금 돈은 조금 있는데 조금 더 모아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에 빠져있는 무시무시한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거의 짐승같은 애들이 모여있는데 얘들을 어떻게 처리하나 다시 프랑스로 돌려보내자니 가면 애니멀이고 가지 못하겠고 뭐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왜 콘스탄티노플을 쳐들어갔냐 당시 베네치아에 있던 콘스탄티노플 황제의 조카가 있었어요 조카가 베네치아에 도망가 있었습니다 이게 알렉시오 4세라 그러는데 왜 도망가왔냐 이 사람의 아버지가 원래 동로마 제국의 황제였는데요 콘스탄티노플의 지배자였는데 동생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 아빠를 죽였어요 작은 아버지가 자기 아빠 죽인 건 아니죠 눈을 뽑고 장님을 만들었어요 자기 작은 아버지가 지금 황제야 자기는 도망와 있어요 근데 옆에 애니멀들이 있네 그래서 그 애니멀들한테 아버지의 복수를 부탁합니다 어차피 니들 배린 몸인데 이미 기독교가 쳤고 가서 콘스탄티노플을 쳐서 나한테 주면 장난 아니지 돈 많거든 돈 줄게 돈 줄게 돈 주고 뭐 주고 뭐 주고 내가 게다가 교황한테 이거 싸바싸바 잘해갖고 콘스탄티노플 거기 지금 기독교로 바꾸면 교황이 좋아해 교황이 좋아하면 너흰 다시 휴먼이 될 수 있어 아 그 눌려있던 그 뭐 다른 거 있던 정교에 이런 거 있던데 우리가 카톨릭에 준 거니까 애니멀이 휴먼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파문을 풀고 대단한 공이 아니냐 게다가 거의 들어가면 금고에 돈 엄청나니까 가서 인간이 되라 쑥을 먹고 인간이 되지 말고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해서 인간이 되라 해서 이왕 버린 몸과 베네치아가 힘을 합쳐서 믿기지 않게도 동로마 제국을 쳐들어갑니다 이집트는 어디 가고 결국 이 십자군이 이집트나 에루살렘을 안 쳐들어가요 결국 안 쳐들어가고 지들끼리 뭐 이럽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이미 베린 몸이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러 출발합니다 근데 당연하겠지만 콘스탄티노플 입장에서는 예상하지도 못했죠 미친놈들 아닌가ㅋㅋ 거의 로마잖아 로마 무슨 동로마에 쳐들어오는 십자군이 어딨어 이 간 옆에 있는 오스만 자국이나 칠 것이 니들 여기 왜 쳐들어와 그다가 동로마와 아까 베네치아 이쪽은 동맹이었어요 동맹이고 나발이고 없는거죠 휴먼일때나 동맹이지 애니멀인데 못 넘으면 동맹이요 뭐 강아지하고 동맹되나? 쳐들어가서 아까 펼쳐진 콘스탄티노플 함락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벙커 막기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벙커로 막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쪽 벙커를 뚫기는 너무 힘들고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전쟁에 참여했던 이 알렉키우스 4세가 어차피 콘스탄티노플의 황태자와 비슷한 사람이잖아요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복자라기보다는 새로운 지금 왕과 다른 왕이 싸우는거죠 지배증끼리 싸우는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싸우진 않은 것도 있고 또 이쪽에서 머리를 잘 써서 쇠사수들로 막고 있던 골든혼이라 그러죠 이쪽 바다 요 쇠사수들로 막고 있던 데를 열심히 공격을 해서 여기를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알렉키우스 4세라는 사람이 콘스탄티노플의 새로운 황제로 들어가고 자기 작은아버지는 도망을 가게 되죠 자 그래서 다 됐죠 다 됐기 때문에 돈을 주고 저 애니멀들을 이제 교화시켜서 휴먼으로 만들면 되는데 문제는 그 금고를 열어보니까 당연히 전임황제가 가지고 갔죠 가뜩이나 그때 당시 영토가 줄어서 돈도 없는데 남은 돈을 다 가지고 도망갔어요 돈이 없어 근데 자기가 데려온 비스트들이 한 3만 되거든요 일단 내가 황제가 됐는데 얘들한테 3만 명한테 돈을 못 주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게다가 같이 왔던 십자군들은 지금 승리를 했죠 승리를 하고 건너편에서 돈을 받기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무장군인 3만 명이 돈을 받기를 대기하고 있는 거죠 이미 파문도 당했어요 여기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거든요 파문도 됐기 때문에 너희들 빨리 카톨릭이 돼서 우리 다시 그거 복권시켜주고 돈도 주고 돈 받고 그럼 우리 고향에 돌아가서 부자도 되고 다시 휴먼이나 떵떵거리면 살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황제 됐으니까 돈 주슈 황제 돈이 없어요 새로운 황제는 쫄았죠 잘못하면 쟤네가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콘스타티노플을 탈탈 털기 시작합니다 털기 시작하니까 콘스타티노플은 콘스타티노플대로 아니 새로운 황제가 와서 뭐 좋아질까 했던 이것이 돈을 털고 있으니까 쿠데타가 발생을 그래서 쿠데타가 발생을 해서 새로운 황제가 죽습니다 죽고 호위무사가 알렉시우스 5세라고 새로 직위를 하는데 아 근데 자기들끼리 죽이고 살리는 뭐에 밖에 있는 애니멀들이 열받아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돈을 안 준다 그러니까 이들이 십자군이 본격적으로 콘스타티노플을 공격을 하고 내부 분열림이 약해져 있고 사실은 같은 편이라고도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내통자가 문을 열어주면서 콘스타티노플이 1204년 만에 역사상 첫 함락을 하죠 그리고 이 함락 이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문을 당했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 대학살을 시작을 합니다 정말 대학살이라 그러는데 사람이 참 무서워요 이때 동르마 제국이 잠깐 멸망하죠 이것 때문에 오스만 제국의 힘이 굉장히 세지는 그런 상황이 됐고 최고의 승리자는 당연하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베네치아 지배자 엔리코랄 아저씨는 최고의 승리자죠 요건 십자군이 먹었고 저기 털어서 돈 많이 벌었고 승리자니까 동르마 제국 일부도 차지해서 최고의 전성시대를 구강이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영화에 등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요 이후에 200년 뒤에 힘이 약해진 콘스타티노플이 동르마 제국이 간신히 호흡기를 끄면서 살아나려고 했을 때 오스만 제국이 콘스타티노플을 쳐들어갔다는 게 아까 말한 드라마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쳐들어갔던 오스만의 술탄은 메흐메드 이세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터키에서는 영웅급으로 취급받는 사람이라고 해요 19살에 술탄을 쥐게 돼서 콘스타티노플 점령을 계획을 합니다 물론 함략이 안 당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도를 보더라도 이미 요깁니다 요기 요거 빼고는 이미 다 오스만 제국의 땅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최후의 저항성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게다가 콘스타티노플도 불안했겠죠 쟤들이 쳐들어갈 게 너무 뻔하니까 그래서 그때 1200년에 요 골드논 쇠사슬이 뚫려서 여기가 점령을 다했기 때문에 영화를 보시면 이 뒤에 엄청나게 많은 수의 배를 배치해놔요 전함을 쇠사슬이 뚫리더라도 안에서 좁은 데서 1.4 알겠다 여기는 벙커로 막아놨고 여기는 절벽이니까 요기만 막으면 된다 골드논 입구만 막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함대를 배치하고 이런 철벽 방어를 시전하는데 15만의 오스만 대군이 콘스타티노플을 포위하죠 콘스타티노플의 방어병력은 7천명 과연 방어할 수 있을까 사방을 포위했다고 그래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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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포위를 해서 점령전을 펼치는 겁니다 과연 점령을 할 수 있을까 게다가 이게 무한정 오랜 시간 대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 길어야 한 두세 달? 정말 길어야 6개월 반 년 내에 승부를 봐야 되는 싸움인데 천년 넘게 점령을 안 당했던 이 벙커 육구가 뚫릴 것인가 오스만이 비장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무기가 있었냐? 이것도 유명해요 이 떡밥이 진짜 유명합니다 왜냐면 게이머랑 많이 등장을 해요 아니면 뭐 판타지 이런 데 많이 등장을 해요 오스만이 비장의 무기를 갖고 왔는데 저 성벽을 날릴 무기를 갖고 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길이 9m짜리 대포를 만들어서 오르반이라고 뭐 많이 나온다 그래요 게임에서 이런 무시막지한 대포 성벽 그 자체를 날리는 대포 황소 60마리에서 90마리가 끌었어야 했다 그러고요 포탄의 무게가 300에서 400kg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 쏘면은 어... 성벽이 날라가는 거예요 어마무지한 대포라고 할 수 있고 크기가 얼마냈냐? 그림으로도 많이 남아있는데 뭐 이런 거? 이런 어마무시한 대표로 야 무슨 벙커기 무슨 벙커야? 시즈탱크로 쏘면 되지 리버 쏘면 되는 거잖아요 벙커 맞고 있으면 이거 날리면 되는 거 아니야 퐁 쏴서 날리고 퐁 쏴서 날리고 어차이 벙커 뚫는 건 이거 최고 아니에요 벙커 버스터를 만들어서 쳐들어갑니다 이걸 많이 믿었다 그러는데 효과는 대단했다 그래요 실제로 발사가 됐대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스타크래프트 잘하니까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벙커 라인이 쫙 돼있고 우리가 드라곤 같은 걸로 이걸 점사합니다 그럼 원래 뚫려야 되죠? 근데 잘 안 뚫려요 왜 안 뚫려요? 자꾸 SCV가 수리를 하네? 이게 실제로 문제였습니다 보시면 이 엄청난 유력의 대포는 맞는데 한 번 장전하는데 3시간이 걸렸다 하루에 7발이 최대였다 그래요 뜨거워지니까 한 번 쏘면 식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연달아 쏘면 포가 녹아버리는 거죠 포가 녹기 때문에 천천히 쏴야 돼 그래서 빵 쏴서 날리면 오케이 했으면 저 안에 있는 SCV들이 수리래요 3시간이래요 또 빵 쏘면 거기가 또 수리라고 이게 반복이 되니까 이게 안 뚫리는 거예요 벙커가 아니 수리 반칙 아니냐? 이게 SCV 사기긴 합니다 그거를 많이 달라붙어서 고치기 시작하니까 리페어를 하니까 뚫리지라 실제로 이래서 뚫리지를 않았다 그러고요 그래서 시간이 끌리게 되니까 이 드라마를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는데 게다가 여기를 지금 오스만 제국들이 막고 있는데 굉장히 별동부대 같은 애들이 이 오스만 한 대 여기를 뚫고 골든원 여기 안에 있는 여기를 입성하는 사건이 펼쳐지죠 지원군들이 지원군들을 막아야 되는데 못 막고 이 안으로 들어가서 지원을 성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화가 난 술탄이 제도한테 태형을 때리고 재산을 몰수하고 이런 장면이 또 나오고 술탄 입장에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바다 쪽으로도 안 되고 대포 작전도 저기 자꾸 수리를 해서 안 되고 이대로 가면 결국 쳐요 왜냐하면 기독교 나라들이 조금 있으면 지원군에 보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미 한 4척 정도는 들어왔고 그럼 묘수가 없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입구 막기 하고 있는 여기를 뚫을 수 있는 묘수가 없을까? 뭐가 있을까요? 여긴 바다고 바닷고 여기서는 지금 결사항전하고 있고 여기는 벙커로 막아놨고 이거를 아이디어를 냅니다 첫 번째 묘수를 보면 얘네 묘수가 이거는 흔하죠 땅굴 작전을 펴요 위가 안 되니까 펑펑 쏘니까 자꾸 수리를 하니까 이 드랍쉽을 날리는 거죠 땅 아래로 땅 아래로 비행기가 없으니까 드랍쉽을 날리는 작전을 쓰는데 역사와 전통을 자라간 작전이죠 성벽 아래 구멍을 뚫고 반지장에서 나왔죠 폭약으로 성벽을 날려버리겠다 이런 작전을 세우고 하는데 들켰습니다 들키면 안 되죠 들켰다고 땅굴 파다가 들켰고 수비군이 그쪽에 먼저 폭약을 날렸다 그래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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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기 저기 뭐 뭐가 움찔움찔하더니 오네 폭삭 망해갖고 이 땅굴 작전이 안 됐고요 이게 만약에 동양이라면은 이거 이 작전은 드라마에서는 안 나오는데 동양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중국이라면 중국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중국이라면 사람을 갈죠 이거 높아? 왜 산 만들어 얘들은 산을 만들죠 놀라운 민족이에요 누가 얘기하더라도 진기스카님은 뭐 거길 뚫을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 벙커에 박지 않아요 더 높은 걸 만들죠 여기서 쏘죠 여기서 아 뭐 우리는 뭐 사람을 가니까 여기는 뭐 산만? 우린 별똥부대가 산만이죠 정찰조 이만 뭐 그래요 척후병 만오천 이렇게 보내기 때문에 산만은 애 이름이지 30만을 동원해서 토산을 쌓죠 중국 얘기입니다 30만을 동원해서 싸운 다음에 하기 때문에 뭐 애도 장난이긴 한데 이거 동양인 얘기고 이쪽은 그런 게 아니죠 7천명이 수비하는 데니까 감안하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콤스탄티노플 함락전쟁에 백미가 등장을 합니다 그 하이라이트가 바로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배를 산으로 넘기는 수송 작전을 하죠 이게 하이라이트 장면이죠 와 생각 생각하다 안 되니까 배를 산으로 넘깁니다 이게 배예요 수십 마리의 황소와 이 아래다가 굴러가는 나무 같은 거 깐 다음에 이 배를 70m 높이의 언덕을 넘겨서 보내는 거예요 진짜 배가 산으로 갔죠 배가 산으로 갔는데 여기를 어디를 넘기는 거냐 벙커 쪽은 포기하고 하다하다 안 되니까 어디를 넘기는 거야 이쪽을 넘겨들어 여기 세사들을 막고 결사항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넘겨 들어오게 그래서 배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이쪽 벽은 약하니까 니들 이쪽에는 없을 줄 알았지 이쪽을 치면 뚫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드랍십을 날린 게 아니라 나이더스 커너를 뚫은 건데 일일이 손으로 뚫었죠 일일이 뚫어서 여기서 갑자기 함대가 등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를 낸 건데 물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했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포위 공격도 포기하고 야 안 되겠다 저거 안 되겠다 쟤들 저거 벙커 맞게 하고 있는 거 안 해 안 해 더러워 더러워 야 우리 그만하자라는 그런 신하들의 권고가 나옵니다 이 재상 뭐 이런 사람들이 그만하자 그렇게 해서 먹는 것도 없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술탄이 이것 때문에 현대에서 이 사람이 영웅이 되는데 동무마 제국의 황제한테 항복을 재야 돼요 콘스탄티노스 11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황제와 시민의 안정을 보장하고 너를 펠로포네소스 저 아래에 있는 그리스 남쪽에 있는 그 반도에 총독으로 임명해 줄게 어 위치도 그대로 보장해 주고 도시만 넘겨 도시만 내가 하고 넌 저쪽으로 가 다 보장해 주겠다 그랬는데 이 콘스탄티노스 11세가 이 도시는 넘겨질 수 없다 우리는 죽기로 결정했다 아 멋있습니다 죽기로 결정했다는 말을 남기면서 항복 제안을 마지막 순간에 거절을 하는데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죠 요스만 제국과 로마 제국의 최후의 결전 천년을 기다린 최후의 결전이 준비를 하는데 뭐 역사에 따르면 계기월식이 발생했다고도 하고요 소피아 성당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성당 지붕에 붉은 빛이 비추면서 뭔가 최후 같은 느낌을 줬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황제가 그리스와 로마 영웅들의 우리는 후손이다 목숨을 바쳐 이교도의 침략을 몰아야 자라고 마지막 연설을 하고 5월 29일날 콘스탄티노플 최후의 적벽 대전 같은 최후의 날이 다가옵니다 동쪽과 서쪽 동시 공격을 시작을 하고요 특히 천년을 버텨오던 테오도시우스 성벽이 이때 함락이 됩니다 413년에 완공을 하고 1453년 5월 29일날 함락이 된 거니까 정확히 1040년 23번이라 그래요 23번의 외적의 공격을 버텼는데 이번에는 버티지 못하고 벙커가 부서지면서 성벽이 붕괴되고 로마 제국이 완전하게 멸망을 하죠 동로마만 따지면 330년 콘스탄티노플이 수도가 된 이후에 1123년 만에 멸망을 하는 거고요 로마 전체 역사로 따지면 2206년만에 로마 제국이 공식적으로 역사체 속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마지노선 마지막 벙커가 부서지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엔 최후의 5월 29일날 최후의 한타에서 성벽이 무너졌고요 이 항복하자는 그런 제안을 거절하고 수많은 병사들과 함께 보면은 나오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뭐 이런 걸 다 벗어던지고 칼 하나를 들고 들어가서 엄청나게 용감하게 싸우다가 전사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체가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도망갔다는 사람도 있지만 시체가 발견이 안 된 걸 봐서는 싸우는 와중에 황제까지도 죽으면서 지금도 그리스의 불쇄출의 영웅이 콘스탄티노플 11세입니다 우류 치면은 누구라 그럴까 이수진 장군님이 마지막 전쟁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자기들의 그 어떤 최후의 항전에서 운명을 달리했기 때문에 불쇄출의 영웅이고 용맹함의 상징 순교자 기독교의 마지막 수호자 어떻게 보면 항공 여부를 거부하고 끝까지 투쟁한 자로 지금도 남아있고요 전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전설 오스만의 지배가 무너지는 날 내가 다시 부활한다는 전승까지 있을 정도로 전설적인 인물이 됐다고 할 수 있고요 물론 그리스 입장이고 터키 입장에서는 이번엔 반대로 메우메티세가 또 영웅이죠 오스만 제국의 전성기를 만들었고 지금 터키 이스탄불이 터키의 도시가 된 결정적인 공원을 한 사람이죠 그때 함락을 안 했으면 그리스 도시일 수 있습니다 콘스탄티도플로 그리스 도시일 수 있었는데 그때 함락을 해서 지금의 터키의 모습을 만들어놓은 그런 전투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영화에서는 드라큘라 전설의 시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재밌는 영화인데 가운데 있는 주인공이 박쥐댔다 드라큘라다 박쥐댔다 드라큘라댔다는 영화죠 보면은 중간에 메우메티세가 등장을 해요 이쪽에서 와서 도와달라 그랬더니 뭐 남자 소년 천명을 달라고 이런 소리 해갖고 싸우면서 메우메티세가 죽죠 여기서 죽기 때문에 이걸 보던 터키가 이딴 영화가 어딨냐라고 강력 항의했다는 영화가 바로 이 드라큘라입니다 자기들의 영웅이 무슨 남자애들 달라고 그러고 드라큘라한테 카레집을 죽는 그런 걸로 나오기 때문에 뭐 이딴 영화가 다 있냐고 항의를 했다는 영화가 있고요 지금도 보시면 그리스 터키 관계가 한일 관계에 만만치 않죠 터키 에르도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스가 무단 점령하고 있는 애기의 섬들 때가 되면 우리는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 내날 한번 나왔죠 전쟁을 할 것이다 라는 말과 비슷한 소리를 지금 21세기에도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나라가 두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콘스타드 덕분에 점령을 당한 다음에 또 엄청난 학살이 있고 엄청나게 많이 뺏기고 했겠죠 안 봐도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뭐 엄청나게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할 수 있고요 믿기지 않겠지만 스코틀랜드가 독립 투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독립하겠다 지금 영국 대법원이 거부한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잠깐 드릴 텐데 뭐야 스코틀랜드가 독립을 한다고 난생 처음 들었는데 곤란합니다 유명한 얘기에요 니콜라 스터전이라고 지금 스코틀랜드 총리가 있는데 내년 10월 19일 그러니까 2023년 10월 19일에 스코틀랜드 독립 국민 투표를 실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려고 했어요 참고로 스코틀랜드가 또 어딘지 잘 모르실까봐 이 정도까지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하진 않는데 그래도 영국 브리튼 반도가 있죠 위에가 스코틀랜드고요 여기가 노던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여기가 웨일스 여기가 잉글랜드죠 다 아시죠 그래갖고 공식적인 국가는 요게 영국이죠 요기는 아일랜드입니다 회색은 다른 나라에요 다 같이 연결해 생각하면 안되고요 영국 내 자치국이라고 표현하면 뭐하더라도 자치령이 북아일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잉글랜드가 있고요 가장 유명하게 이거 문제 많이 나오죠 어떤 퀴즈쇼 같은데 영국의 공식 국가명이 무엇인가 그레이트 브리튼 브리튼 잉글랜드 유나이트 킹덤 다 틀리죠 유나이티드 킹덤 오브 그레이트 브리튼 앤 노던 아일랜드 아이 뭐 이 길어 이게 왜냐하면 유나이티드 킹덤 오브 그레이트 브리튼이 뭐냐면 이 그레이트 브리튼이잖아 이 섬을 합쳤다 유나이티드 킹덤 오브 그레이트 브리튼이고요 하나 더 있죠 요거 요게 노던 아일랜드죠 북아일랜드 그래서 유나이티드 킹덤 오브 그레이트 브리튼 앤 노던 아일랜드 만약에 얘네가 독립하면 없어지겠죠 뭐 요런 식으로 이제 붙였다고 할 수 있고 유명하잖아요 유니언제 국기 만들 때 그 나라들 다 합쳐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유명하니까 자 그런데 오늘의 주제인 스코틀랜드를 얘기해야 됩니다 스코틀랜드가 왜 분리 독립을 국립투표로 권할 얘기해야 되는데 다리앤 계획이라는 계획이 있었어요 요게 오늘의 메인 내용입니다 왜냐 이 계획으로 스코틀랜드가 망했어요 망했어요 이렇게 나라 망하기도 쉽지 않은데 무슨 생각을 했냐 스코틀랜드가 당시에 극심한 가뭄이 왔습니다 왕은 공통의 왕이 있는데 가뭄이 오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왔어요 여러분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언제 투자하고 싶잖아요 이걸 망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옆에 나라를 보니까 잉글랜드는 잘 먹고 잘 살잖아 왜냐 식민지가 있거든 같은 가뭄인데 쟤네는 식민지에서 뭐가 들어와 우리도 안 들어와 그래서 우리도 식민지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1600년대 후반이에요 물론 뭐 나쁜 생각은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늦었죠 그때 당시에 웬만한 땅은 다 그 유럽의 나라들이 나눠먹었는데 스코틀랜드가 뭐가 있다고 거기다가 총칼을 들이댈고 식민지를 만들겠어요 그래서 남들이 안 차지하면서도 좋은 땅이 없을까를 고민을 하고 파나마의 식민지를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다리엔 계획이에요 한마디로 동인도에서의 스코틀랜드 버전을 만들자 처음엔 인도나 아프리카를 생각했다는데 가서 되겠습니까 안되니까 아무도 안 간다는 그 남미 쪽을 생각한 거죠 파나마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무도 안 가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주식 투자할 때도 그래요 이거 왜 안 오르지 아무도 안 사네 그게 이유가 있어서 안 오르지 이거 왜 안 오르지 라고 사면은 빠질 때 그게 제일 많이 빠져 꼭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안 오른 건 이유가 있는데 그 안 오른 거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땅을 찾죠 땅을 찾아서 북아메리카 미국의 따뜻한 곳은 이미 프랑스와 뭐 영국 이런 데들이 나눠 갖고 있고 인도는 이미 영국이 후루루 짭짭했고 그래서 남미 여기 파나마에 있는 그쪽으로 가요 게다가 심지어 이런 기획을 세웠대요 남미는 파나마니까 이쪽은 태평양이죠 이쪽은 대서양이에요 자기들이 요 누 에딘버러라고 하는 여기다가 이제 만드는데 여기서 개척지를 만들어서 내 식민지가 되면 이거를 연결해서 운하를 만들 수 있다 그럼 나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기가 막힌 위치에 식민지를 갖겠다는 거죠 1600년도 후반의 일입니다 요 파나마 운하는 나중에 19세기에 뚫다가도 2만 명 이상이 사망했거든요 하여튼 뭐 이런 생각을 해요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야 파나마 저기 지도 보니까 별로 없네 뚫어 뚫어서 가면 되겠다 가자 해서 갑니다 이게 다리행계 얘기인데 물론 파나마를 식민지를 개척을 하고 운하를 만드는 거는 결론적으로 엄청난 돈이 드는 얘기죠 얼마나 큰 돈이 들었냐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가 극심한 가뭄으로 돈이 없어요 그중에서도 사용 가능한 부에 스코틀랜드 전체 부입니다 전체 부에 25에서 50%가 소모됐다고 살림 다 털은 거죠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정부 돈도 아니에요 국민적인 돈을 모았어 거의 성금 비슷하게 모았어요 개인도 넣고 그때 기업도 넣고 정부도 넣고 있는 거 없는 거 털어 다 넣었어요 다 만든 다음에 저기를 개척하러 갑니다 1698년 스코틀랜드의 비전과 야망과 꿈을 가진 배가 출항을 하니까 1200명의 정창민을 데리고 5척 간대가 파나마로 출항을 합니다 지금 가도 파나마를 가면 그 유적 비슷하게 있어요 걔들이 머물렀던 도시들이 흔적들이 남아있는데 문제는 머릿속으론 좋았죠 책상머리에 앉아서 계획은 좋았는데 막상 도착해서 보면 뚫으면 돼요 파나마 운하 끝이 어디지 저쪽입니다 저 뒤에 여기서부터 뚫으면 돼요 이렇게 뚫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생존을 파나마 운하는 어차피 꿈이니까 그건 나중에 100년 뒤 200년 뒤 하면 되는 거고 여기를 개척해서 살면 되는 건데 일단 딱 봐도 뭐가 있어 보여요 그쵸 여러분들이 아는 바로 그분이 많죠 모기님의 집합체죠 거의 게다가 옆에 남미엔 또 스페인 있을 거 아니에요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애들이 있죠 이미 스페인 군대가 니들 왜 왔냐면 공격돼 공격이 문제가 아니라 모기님한테 한 번 쏘이면 가는 거죠 가죠 유럽 애들이 여기 와서 모기 쏘이면 가 뭐 말라리아하고 황열병 이런 것 때문에 옐로우 피버 뭐 가요 그냥 가는 거기 때문에 싹싹 갔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1200명이 갔다 그랬죠 9개월 만에 1차 애주자의 대부분이 사망을 합니다 첫 문장이 이거예요 숲이 너무 울창했다 울창했지 그럼 남미로 가면서 물론 중미이긴 하지만 야 거기 숲이 너무 울창 야 이걸 지금 얘기하면 어떡해 미리 안 보내봤나 숲이 너무 울창했다 어떤 소리 하면 울창했겠지 그러면 뭘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고생을 했고 국가적 환호를 받으며 출발한 지 9개월 만에 대부분의 식민지 주민들이 사망을 했고 또 문제는 이런 사실을 본국이 몰라요 스마트폰이 되던 시기가 아니잖아요 이메일을 보내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본국이 2차 출항을 합니다 이미 자신들의 식민지가 아까 저한테 스페인의 공격도 받고 이미 불태워졌어요 몇몇 살아남은 자들은 이미 콜로니를 태우고 도망갔어요 자기 살겠다고 내려가는 거죠 스페인의 도시로 인데로 갔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데 모르고 2차 이주자들이 출발합니다 합계 총 3천 명의 스코틀랜드인들이 개척을 하겠다고 갔는데 집에 돌아온 자는 극소수였다 비극 중에 비극이 펼쳐진 거죠 그 결과 거기에 들어갔던 돈은 그대로 날아갔고요 파탄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개 자금 모집으로 돈을 모았기 때문에 정부 돈, 기업 돈, 상류춘돈, 귀족 돈 수많은 개인들의 돈이 다 들어갔어요 스코틀랜드 전체부에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심지어 흔적도 남아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여러분의 주식계좌 남아있는 것과 똑같아요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투자대역입니다 옆집 대령 존이 1200억이라 그래야 되나 들어갔고요 우리 윌리엄 200 날라갔고요 데이빗 어웃 날라갔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환불 안 되죠 환불 안 됩니다 시가인데 시가가 0이 됐어요 엄청난 타격이었죠 엄청난 타격이어서 이게 이런 표현을 평가를 받습니다 다리엔 계획이 참담한 실패를 했고 이 재난은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끝장낸다 엔드 스코틀랜드 인디펜더스니까 왜 끝장내냐 나라가 날라갔어요 지금 나라 GDP가 날라가서 밥 먹고 살 수가 없어 어디 가서 구걸했겠습니까 구걸하기보다는 돈 좀 어떻게 해 식량 좀 어떻게 해 그게 잉글랜드였어요 영국 정부가 다리엔 투자자들한테 너희들 잃은 돈을 일정 부분 우리가 메워줄게 손실난 거 메워주고 돈도 좀 지원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대신에 영국과 1710년에 통합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스코틀랜드의 독립이 날라갔어요 아니 아니 프로젝트 잘 해야 돼요 하나 하다가 날라가면 나라가 날라가 이거 나라 말아먹은 프로젝트죠 진짜 나라 말아먹은 프로젝트입니다 이때 스코틀랜드가 국가가 날라갔어요 물론 왕은 뭐 같았다고 해야 되죠 뭐 그렇긴 한데 그래서 그 돈을 영국이 지원해준 돈을 뭐라 그러냐면 프라이스 오브 스코틀랜드니까 스코틀랜드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 돈 받고 나라가 날라간 거죠 아니 뭐 어쩔 수 없었긴 했죠 어쩔 수 없었긴 했지만 뭐 이미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넘어가 있긴 했지만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결정적인 사건이 됐고 그래서 스코틀랜드 의회에 대고 그때 한 시인 우리는 돈으로 사고 팔렸다 그땐 골드니까 영국의 금으로 우리가 사고 팔렸구나 라고 한탄을 했던 때가 1700년대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국과 한나라라고 할 수 있고 그로부터 292년 뒤인 1999년에 스코틀랜드 의회가 설립됩니다 우리 우치면 지방자치라는 거죠 290년 걸렸어요 빚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빚지면 어떻게 되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90년 동안 더부살이 하다가 드디어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스코틀랜드 의회를 설립했어요 1998년에 의회 설립법이 통과돼서 99년부터 의회를 하는데 의회를 만들고 자신들의 또 이렇게 자취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그때 그것만 안 했어도 독립국가인데 그래서 이제 99라 그러죠 우리 독립하자 이런 정당이 집권을 합니다 S&P라고 그러는데 스코틀랜드 총리가 그때 알렉스 세드먼이라는 분이 집권을 하면서 2010년 스코틀랜드 독립국민투표를 거의 300년 만에 하자 그래서 되면은 우리가 독립을 하자 300년 동안 빚갚았으면 됐잖아 독립을 하자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2013년에 실제로 영국 정보도 해볼테면 해보던가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2013년에 스코틀랜드 독립국민투표법이 통과가 돼요 합의를 합니다 2014년에 국민투표를 하자 니들 하도 그러니까 방식은 단순 다수결 한 표라도 많으면 독립 한 표라도 적으면 지금처럼 같은 나라 외나무다리에 승부를 펼칩니다 2014년에 있었어요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영국이 파랗게 질려있던 때죠 이거 독립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한 표라도 많으면 독립이에요 제발 나가지 말아줘 뭐 이런거지 잠깐지 잠깐 잠깐만 잠깐만 하는데 투표를 합니다 그날이 왔어요 스코틀랜드가 어떻게 됐냐 국민투표 참여율이 무려 84.59% 85%의 참여율이라는 미친 참여율이 나왔는데 44대 55 독립이 부결이 됐습니다 독립이 안됐어요 노후가 더 많았어요 200만 표죠 160만 대 200만이니까 한 40만 정도 노후가 많아서 독립이 부결됐습니다 엄청난 투표율이 있었는데 독립이 부결됐고 어디가 반대가 많았냐 이렇게 대도시가 반대가 많았죠 에딘버러 근처도 반대가 많았고 특히 잉글랜드하고 가까운 쪽이 반대가 굉장히 많았죠 이쪽이니까 왜냐하면 굳이 그래야 되나 경제적 위험성이 굉장히 컸다 그래요 특히 통화 EU에서도 나갈 수 있고 자기네들이 영국 때 EU 소속이었는데 EU에 쫓겨날 수도 있고 우리 뭐 파운드도 사용 못하게 되고 야 그럼 우리 통화 어떻게 되냐 그러면 경제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걸로 영국에서 협박을 한 거죠 니네 파운드 못 써 앞으로 파운드 못 쓰고 니네 통화 만들어 통화 만들어야 되고 야 유로도 안 돼 너 유로 소속 아니잖아 나가게 되면 협박을 하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떨었다 그러고 스코틀랜드 총리가 책임을 지고 알렉스 헤드먼이 사임을 합니다 물론 사임을 하면서도 스코틀랜드 독립의 꿈은 아직 남아있다 야 이게 한 산세대 한 30에서 50년 만에 한 번 오는 거였는데 우리가 졌다 안타깝다라면서 나갔는데 이 헤드먼 아저씨가 나가면서 총리를 물려준 분이 아까 전에 처음 얘기했던 니콜라 스터전이라고 불리는 선스코틀랜드 총리입니다 사실은 2014년에 이미 부결이 돼서 더 이상 독립에 관한 국민 투표를 할 명분이 없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부결이 됐는데 뭘 해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가 생기냐 아까 전에 스코틀랜드가 독립 투표를 한다고 했을 때 영국 잉글랜드가 스코틀랜드한테 너희 그럼 유로에서도 나가야 되고 너희 파운드도 못 쓰고 통화 어지러워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지들이 나가죠 야야야 그렇게 해놓고 투표한다면 2년 뒤에 지들이 나가요 2년밖에 안 지났는데 야 뭐야 이걸로 우리한테 막 협박해놓더니 지들은 낼놈 투표에서 떠난다 52% 그리고 브렉시트 해버리네 자 EU에서 나갈까봐 거기서 찬성을 던졌더니 니들이 나가면 어떡해 게다가 스코틀랜드나 북아일랜드는 브렉시트에 크게 반대했습니다 아주 크게 스코틀랜드는 잔류하자가 62%였어요 잔류를 하자고 해서 아니 EU 소속인지 알고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와서 북아일랜드에서 잔류고 잉글랜드만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스코틀랜드들 입장에서 보면 뭐야 이거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20년 뒤도 아니고 2년 뒤에 니들이 그럼 어쩌냐 미리미리 하든가 뭐 약간 이런 입장인 거고 게다가 안 그래도 영국이라는 나라가 뭐 아시는 분들 아시지만 저성장으로 유명하죠 극심한 저성장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 중에 브렉시트라니까 어떤 일이 펼쳐졌냐 스코틀랜드 옆에서 견눈질로 보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일랜드예요 옆에 붙어있는 그 나라 영국이 이렇게 있고 옆에 섬나라가 있죠 여기 여기 차지하는 아일랜드인데 왜냐하면 이게 1인당 GDP입니다 아래 파란 게 영국이고 주황색이 아일랜드예요 뭐가 보이십니까 아일랜드 GDP를 봐요 미쳤죠 미쳤어요 이게 브렉시트가 여기입니다 안 그래도 영국이 아일랜드 역전을 당했거든요 그래도 비슷했는데 브렉시트를 빵 하는 순간에 아일랜드는 10만 달러를 돌파했어요 1인당 GDP입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전 세계에서 1인당 GDP가 10만 달러 넘는 나라가 딱 2개 있습니다 아일랜드가 GDP로만 따지면 전체 GDP를 알고 1인당으로 GDP를 따지면 세계 2위의 부국에 가까워요 물론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다 아니겠지만 엄청난 부국이 된 거예요 영국은 뭐야 기잖아 스코틀랜드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기 스코틀랜드는 어느 꼴이겠습니까 이 꼴이 잠깐만 야 자 이거 뭐야 이거 우리도 만약 했으면은 이건가 아일랜드인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게다가 브렉시트의 아일랜드가 이렇게 미친듯이 올라간 건 이유가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안 그래도 영국보다 GDP가 올라가게 된 게 이유 중에서 법인세율이 최저예요 게다가 영어를 사용해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유럽에 진출할 때 본사를 어디에 두겠어요 아일랜드의 Y2입니다 법인세율도 낮고 그러니까 아일랜드 더블린이 유럽에서 금융허브로 떠오르기 시작했죠 물론 옆에 있는 런던이 유럽 최대의 금융허브이기 때문에 뭐 약간 밀리긴 했지만 어쨌건 콩콩모를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법인세율도 낮고 그런 와중에 최대의 금융허브이던 런던이 브렉시트를 해버렸죠 이유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거대한 콩콩물이 떨어지는데요 브렉시트 이후에 안 그래도 금융허브였던 이 아일랜드가 적극적인 세일제에 나갑니다 야 런던에 있으면 니들 이유 아니야 야 그거 왔다 갔다 하려면 문제 많다 안 돼 안 돼 안 돼 거기 있으면 안 돼 자 이유 협약 그것도 못 받고 안 되지 이유 속해 있는 나라 들어와야지 야 우리 봐라 법인세율 났지 영어 쓴다 영어 써 게다가 우리는 그 영국하고 협약을 맺어갖고 영국 아일랜드 협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국하고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니들 런던에 본사를 두는 게 낫냐 아일랜드에 본사를 두는 게 낫냐 당연히 아일랜드에 본사를 두는 게 엄청나게 이득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브렉시트 이후에 런던에 있던 금융허브들이 쫙 이동을 하는데 그중에 25%가 아일랜드로 갑니다 최대 수혜국이야 최대 수혜국 여기 있죠 더블린 25% 런던에 있던 데가 파리로도 많이 갔는데 이유 국가로 옮겨야 되니까 더블린으로 많이 옮기면서 아일랜드 더블린이 프랑스 파리보다 많은 금융기업들을 유치합니다 135개가 왔어요 파리가 100개가 왔는데 파리는 프랑스 등치라도 크지 아일랜드는 등치도 작은 국가에서 그게 오다 보니까 최대 수혜국이 됐고 물론 그렇게 해서 GDP가 올라가니까 이제 항의가 들어오죠 특히 미국 같은 데서 아니 법인세율을 낮춰서 대기업의 본사를 니들이 다 가져가면 어떡하냐 뭐 유럽도 마찬가지죠 돈은 프랑스나 독일 뭐 이런 데서 다 벌고 세금은 아일랜드에서 내냐 이게 말이 되냐 그래갖고 미국도 마찬가지라 본사를 미국에 둬야지 왜 아일랜드에 두냐 그래갖고 바이든 대통령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 제한을 만들어야 된다 15%는 돼야 된다 너희 12.5% 안 돼 뭐 이런 걸로 싸우고 있죠 이거 아일랜드는 지금 반대합니다 반대했지만 힘이 없으니까 물론 지금 이게 2021년 얘기고요 2022년에 EU 합의가 지금 불발됐습니다 15% 합의가 불발됐는데 미국 내서도 서랑설레하고 아마 최저 법인세율 15%는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래도 낫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현재 과거에는 꼬레아가 한강의 기적이었다면 지금은 유럽은 아일랜드 기적을 보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인당 GDP가 10만 달러를 넘는 투개국 룩셈부르코아일랜드 이유는 똑같죠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우스 코리아와 아일랜드의 1인당 GDP 추위입니다 아래에 있는 게 꼬레아고요 우리도 만만치 않거든요 2만 불 통과하고 3만 불 통과하고 4만 불을 해서 가고 있는데 야이씨 이거 반칙 아니자 이건 저 반칙이에요 저거 반칙 뭐 이렇게 가는 게 어딨어 주황색은 뭐 순식간에 2만, 4만, 6만, 10만 8만, 2만 반칙처럼 올라갔죠 인구도 작은데 인구 500만입니다 인구 500만에 글로벌 대기업들이 거기 다 있고 브렉시트로 막 들어오니까 이게 뭐 GDP가 올라가서 뭐 엄청나다고 할 수 있고 세계 최강국 미국과 비교를 했을 때 미국이 거의 6만 달러가 넘죠 1인당 GDP가 미국과 비교해도 최근 스퍼트는 뭐 엄청난 차이를 보이죠 4만 달러 이상 차이가 나니까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고 물론 전체 경제 규모는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일랜드 인구 500만이기 때문에 전체 경제 규모는 위가 파우스 코리아고요 아래가 아일랜드입니다 격차가 크죠 우리는 5천만이니까 10배니까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는데 차이 크지만 1인당은 그렇게 됐고 자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입장에서는 뭐야 잠깐만 야 우리도 우리도 브렉시트 니들 다 해놓고 우리는 뭐 야 잊지도 못하고 잉글랜드 비빌거 영국 비빌거리고 우리도 EU로 돌아가겠다는 얘기를 다시 하고 특히 스코틀랜드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 부케 유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영국도 부케가 있죠 유정이 있어요 스코틀랜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거 우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잘라서 봐라 위는 우리 거 아래는 네 거 그럼 우리는 유정 파서 저 노르웨이도 저 유정 같은 거 파서 여기 영국으로 먹고 살잖아 우리도 니들 뛰고 아이씨 봐 성장률도 시원치 않구만 하는 꼴을 보니까 뭐 유럽 나가고 브렉시트 하고 난 다음에 빌빌거리고 있으니까 야 나가 나가 안 줘 안 주고 위에 있는 거 우리끼리 논아 먹어서 엠빵에서 하면은 북유럽 국가가 되지 않겠냐 스코틀랜드 오일이다 요걸로 이제 좀 마케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영국은 자치국이 있긴 하지만 연방국가는 아니죠 단일국가이기 때문에 스코틀랜드가 또 2014년에 의해서 무슨 독립투표를 뭐 밥 먹듯이 해 지금 10년도 안 지났는데 다시 독립투표를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영국 대법원이 영국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은 실수할 수 없다 라고 판결을 내린 게 요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끝난 건 아니죠 이 게임이 끝난 건 아니고 이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총리는 다음 영국 총선을 마치 국민투표처럼 사용해서 계속적으로 독립을 노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국이 잘 나가면은 독립이 어려울 것 같은데 요즘에 좀 빌빌대고 아일랜드가 저렇게 잘 나가는 걸 보고 있으니까 그 영국 연방에 있는 연방이라면 뭐하죠 영국의 안에 있는 스코틀랜드나 이제 그런 국가들도 북아일랜드도 마찬가지죠 아일랜드인데 결국 잘 나가버리면은 어...그걸 보면서 독립하고 싶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게 현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쿠데타 조직이 발견됐다 저 이거 보고 한참 웃었어요 야 야 잠깐만 21세기가 맞나? 2022년이 맞습니까? 독일에서 쿠데타 조직이 발견된 건 뭐야? 뭘 하려고? 쿠데타에서 뭐? 대통령을 바꾸려고?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대통령을 바꾸겠다는 쿠데타가 아닙니다 독일에서 일어나는 쿠데타는 뭐냐면 민주주의를 끝장내고 왕정으로 가겠다는 쿠데타입니다 보면서 좀 무섭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나 싶긴 한데 실제입니다 민주주의를 끝장내고 제국주의 왕정으로 가겠다 자기 이름이 하인일리 13세입니다 그런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로 25명이 체포됐는데 야 그러면은 그 조그만 몇 명이 한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거 관련된 인원이 지금 뭐 몇만 명으로 나올 것 같다라는 게 독일의 지금 뉴스입니다 처음에 가짜뉴스인 줄 알았어요 가봤더니 BBC에 나오더라고요 진짜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이 추구했던 건 뭐냐 독일 민주주의의 종말 독일 정부를 전복하겠다 왜냐? 현대 독일은 국가가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그럽니다 정통성을 잇는 국가가 아니다 정통성이 있는 국가는 끊겼다 언제? 독일 제국에서 끊겼다 지금은 사이비 국가니까 얘들을 물리치고 정통성 있는 하고 독일 제국으로 돌아가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정신 나갔네라고 생각을 하면 실제로 그날 데이 엑스라고 표현하는 그날을 만들고요 이날 같이 무장 공기에서 총리의 목을 따고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총리를 살해하고 대통령을 죽이고 우리 독일 총리 아저씨 순식간에 암살당하실 뻔했는데 그날 총리를 죽이고 우리가 독일 의회 건물을 습격해서 왕정을 복구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랬냐 제국의 시민이라고 한다 그럽니다 독일어를 몰라서 뭐라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극단주의 제국의 시민운동이라고 하고 폭력적인 공격과 인종차변 반유대주의 음모가 들어있다라고 얘기하죠 반유대주의는 갑자기 왜 튀어나왔냐 이유가 있어요 제국주의에서 갑자기 민주주의 시대로 넘어간 게 유대주의의 음모라고 주장을 합니다 유대인들 은행가들이 자기들 돈을 자본주의를 더 많이 벌고 자기 돈을 지키기 위해서 제국 왕정을 폐지하고 민주주의를 갖다 심었어 얘들이 만들어 놓은 우리는 음모의 세계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얘들을 유대인들을 없애고 이 음모를 넘어서 과거의 정통성 있는 독일 제국 왕정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말하면서도 제가 뭔 소리 하는지 좀 애매하긴 한데 하여튼 그걸 주장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난 10월 14일 실제로 이번에 애들이 잡히기 전에 독일 보건부 장관의 납치 음모자가 체포가 됐습니다 보건부 장관이에요 독일 보건부 장관을 납치해서 납치해서 응징하겠다라는 음모자가 체포됩니다 실제로 실행에 옮길 뻔했어요 범인은 75세형인 엘리자베스 R이라고 하는데요 뭐 하는 분이었냐 개신교 목사이자 아인치대학 신학교수였다고 합니다 근데 야 근데 총리도 아니고 보건부 장관을 왜 니들이 납치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코로나19에 대한 국가의 매파적 접근은 국가가 이렇게 뭘 하라 마라 백신 맞고 막 뭐 격리하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보건부 장관에게 얘는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까 우리가 납치해서 보내버리겠다라는 야 야 잠깐만 야 보건부 장관이 뭔 죄가 있어 야 국가가 하니까 하는 건지 한마디로 뭐 격리시키고 문제가 있다는 거죠 보건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제정신이 아닌 건 확실한 거 같습니다 그럼 왜 뭐가 문제였냐 어 좀 정신나간 소리니까 그냥 그렇냐고 이해해주세요 이런 생각들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아니 많구나 실제로 현실로 옮기려고 하는구나 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백신은 뇌 구조의 은밀한 리모델링이다 아아 어디서 많이 들었어 어 알 거 같아 알 거 같아 아아 그 백신 맞으면 내 머리에 빌게이츠 들어간다는 그거죠 게이츠 형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 음모론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백신을 맞으면 뇌 구조가 뭔가 시크릿한 리모델링이 된다는 거죠 이거 시크릿티브 리모델링 오브 브레인 스트럭처니까 뭔지 몰라도 게이츠 형이 내 머리에 들어오신다는 거니까 이거는 또 다 세계 유대인들 어 그게 빌게이츠 유대인 아니야 유대인들이 꾸민 음모다 옛날에 뭐 영화에서 머리 펑펑 날아가는 목표 장면인데 하여튼 뭐 많이 우린 뭐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음모론인지 빌게이츠 백신 음모론 내 머릿속에 빌게이츠 선생님 많이 들었는데 아직은 제 머리에 빌게이츠 선생님이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은데 곧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물론 이게 한 개인의 그냥 망상이나 일탈이었냐 라고 치기엔 실제로 무기와 폭발물을 준비했고요 구체적인 보건복지부 장관 납치 계획 실행 날짜를 정했다고 합니다 납치하려고 하다가 잡힌 거예요 무시무시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엘리자베스 R의 단체가 뭐 제국의 시민 얘기하는 게 애국연합이라고 한다는데 독일 내전을 일으켜 1871년에 독일 제국을 재건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독일인들은 잘 알지만 1871년에 독일 제국이 뭐냐부터 좀 헷갈리죠 1871년 독일 제국이 뭐가 제국이길래 이들이 주장하는 거는 1872년 독일 제국 이 독일 제국이라는 게 딱 한 40년 정도 1871년에서 1918년까지 있던 제국입니다 이게 뭐지? 기억이 없는데? 이틀러 시대도 아니네? 우린 사실 알고 있어요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바로 곧 독일 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독일 제국이라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건 이거잖아요 신성로마 제국 거의 뭐 천년을 이어갔다는 또 이 중간에 로마 제국 있죠 제1 독일 제국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얘기한 게 아니라 너무 옛날이고 이 다음 제국이 있어요 다음 제국 제2제국을 얘기한 건데 참고로 신성로마 제국의 사건 하나만 보여드리면 12세기 후반에 신성로마 제국의 대가 끊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대공유시대 교과서에서 배우셨죠 대공유시대라는 게 발생이 돼서 황제자들과 비웠는데 이때 교황의 주제하에 황제를 정해요 자기들끼리 뽑아야 누가 유력하냐 루돌프 이세라 아저씨가 뽑힙니다 이 아저씨 안 유명한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아저씨의 가문은 유명합니다 합수부르크 가문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그냥 지방 유력 후보 정도였는데 선택을 받아서 정치를 잘한 거죠 정치질을 잘해서 뽑혀서 600년 이상을 패권 가문인데 합수부르크 가문이 이때에 등장을 하죠 신성로마 제국에 등장을 하는데 우린 잘 알죠 왜냐하면 이 가문이 나중에 전 유럽을 후루룩 짭짭하죠 신성로마 제국 먹고 결혼해서 스페인도 먹고 이탈리아도 먹고 여기도 먹고 시칠리아도 먹고 뭐 다 먹은 걸로 유명한 때가 오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서 볼 수 있는 가장 뜨거운 전시 광고 아니고요 광고 아니고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합수부르크 600년 매혹의 걸작들이라는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에 따르면 볼만하다고 하니까 광고 아니고요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요것 때문에 잠깐 보여드린 거고 하여튼 하여튼 물론 저 신성로마 제국은 멸망을 하죠 누구 때문에? 나폴레옹 아저씨가 보내버리죠 자기도 왕이니까 내가 킹이 돼서 신성로마 제국을 밀어버리는데 문제는 민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비스마르크 철혈재상 철과 피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오토폰 비스마르크가 등장을 하면서 1871년 요 쿠데타의 원인이 됐던 그들이 주장하는 정통성 있는 정부인 독일 제2제국이 비스마르크의 손으로 시작이 됩니다 물론 당연히 수상이었고 황제는 따로 있죠 비렐림 1세라고 황제는 따로 있는데 1세 다음에 장남은 금방 죽었고요 2세는 금방 죽었고 손자가 비렐림 2세인데 왜 비렐림 2세를 얘기를 하냐 요 독일 2제국이 한 일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독일의 팽창주의 세계 1차 대전을 일으키죠 그래갖고 망하죠 당연히 망했던 게 독일의 1차 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시기를 보면 제국 시기긴 했어요 1차 세계대 망하고 건국 42년 만에 폐망을 하는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도 제국이 있었습니다 대한제국 대한제국 그러니까 우리 치면 갑자기 어떤 미친놈이 대한제국을 제대로 해야 된다 정통성이 있다 민주주의 있는 대한민국 이거 유대인의 노림수가 있는 거야 음모론 있어 지금 의회를 쳐들어가서 대한민국 국회를 무너뜨리고 대한제국을 다시 세우겠다 나는 옛날에 양반 호적이었다 자기 이름을 이성계가 아니라 김성계 뭐 이런 걸로 적어갖고 위하도 회군하면서 와서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으로 치면 일본 일본대로 자기들 제국이라 그러잖아요 비슷한 거죠 지금 일본 의회 쳐들어가서 수상을 뭐 암살하고 다시 뭐 일왕을 섬기는 일본 제국을 내가 만들 뭐 이런 소리 하는 것과 비슷한 게 독일에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인이 봐도 황당하겠죠 우리나라에서 누가 대한제국을 다시 만들겠다고 지금은 정통성 없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의회를 불태우겠다 그러면 미친놈인가 제정신인가 약드신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텐데 보공부 국기부 장관 니가 백신을 내 머리에 넣었어 너는 천하의 대역 죄인이다 너를 납치하겠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겁니다 실제로 독일에서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 독일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등장했던 국가가 우리가 다 아는 1918년 바이마르 공화국이 만들어지죠 그게 공화국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민의 시대가 열리고 공화국의 시대가 열리는데 물론 중간에 히틀러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역사가 좀 반대로 갔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애국연합의 독일 제국 재건로는 우리로 치면 대한제국의 재건을 얘기하는 것과 같은 비슷한 느낌인데 이들의 주장이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정부는 불법적이다 니들이 아무 권한 없이 왕정을 날렸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왕정을 복귀하고 현재 독일의 시스템은 그 당시 승자의 연합군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놓은 시스템에 불과하다 반유대주의 유럽 왕국을 제거하고자 하는 유대인 은행가들의 음모가 있었기 때문에 나치 어디 안 가죠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근데 이건 정신나간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얘기가 독일에 넓게 퍼져 있다는 게 좀 안 믿기긴 하는데 소위 제국 시민이라고 불리는 물론 90% 이상은 온건하다고 합니다 폭력과는 관계없다고 하는데 2만 천명 코로나에 크게 증가 의류 치면 대한제국 시민이 2만 명 계시는 거죠 혹시 주변에 대한제국 시민 보시면 말려주세요 안 돼요 대한제국 시민이 뭐야 그런 걸 말려주셔야 됩니다 소위 제국 시민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세금 납부를 거부하죠 당연히 지금 정부가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번에 체포작전이 소규모 작전이 아니었어요 가서 한두 명 잡는 게 아니라 제가 뉴스를 보니까 현대 독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반극단주의 작전이라 그랬는데 독일 16개 주 중에서 11개 주에서 150개의 동시다발적인 작전을 실행해서 3000명의 인력으로 작전에 참여하고 아까도 보였지만 25명이 체포되고 해외에서도 2명이 체포되는 대규모 작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잡고 보니까 군대도 조직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물론 계획이겠지만 의회도 있고 군대도 있다 독일을 통치할 계획까지도 이미 아련에 놨더라 이들은 더데이 엑스가 오면 군사적 쿠데타를 일으키고 내전과 살인을 감수할 준비가 돼 있다 대안제국 만들겠다고 내전하고 살인하자고 하여튼 뭐 그런 소리하고요 이 모든 일의 중심 그러면 왕이 될 자는 누구냐 하인일이 13세입니다 지금 나이는 71세고요 13살 아닙니다 오래된 귀족 가문 출신이라 그래요 우리도 치면 양반 무슨 어디 김씨 어디 박씨 하는 그런 양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디 양반이 왕정이 끊겼으니까 내가 하겠다 뭐 이런 소리를 했다고 할 수 있고 독일 하원 좌파 당대표가 트윗도 날렸습니다 좌파면 반대죠 얘들이 말하는 왕정관은 완전 극단에 있는 대표가 독일의 왕이 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십시오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놀리는 거죠 내가 왕이 될 상이냐 관상 뭐라는 거죠 내가 왕이 될 상이냐라고 트윗을 날렸다라고 할 수 있고 이 하인일이 13세의 주장은 나는 지금은 뭐다? 아직 왕은 아니고 프린스다 왜냐면 왕이 돼야 되니까 곧 킹이 될 거죠 아직은 프린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일 정부가 불법적이니까 내가 합법적이다 게다가 이 하인일이 13세는 가문도 있습니다 양반이잖아 양반집 가문 그래서 그 가문에 가서 독일 정부가 잡으면서 뭐야 어떤 가문 출신이다 그 가문을 털었어요 그 가문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잠깐만 한 미친놈 때문에 가문이 날라가게 생겼으니까 그 가문 대표가 나와서 우리는 전혀 관련 없다라고 인터뷰도 했습니다 가문의 수장이 하인리 14세래요 저는 이걸 보면서 놀랐던 게 아 하인리 13세가 자기가 진 이름이 아니구나 14세도 있구나 14세는 뭐야 좀 아 물론 뭐 양반집이니까 뭐 귀족집이니까 자기들끼리 할 수는 있는데 어 13세가 자기가 진 이름은 아니네 14대 있다 그럽니다 우리는 관대하고 국제적인 850년 동안 이어진 다이네스티라고 독일의 다이네스티도 있나 아 물론 뭐 양반 가문이라고 우리 지금 왕자가 아니라 뭐 가문 가문 활약 50년 동안 이어진 가문이다 관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 같은 건 하려는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저 13세 제가 이상한 거야 제가 개인의 일탈이다 저 하인리 13세가 가문의 토지를 되찾기 위해 독일 정부를 고수했다가 졌대요 보통 이런 일이 있죠 정부를 고수하고 지면 꼭 그걸 화풀이를 하죠 어디에 불을 지르고 옛날에 뭡니까 우리 광화문 불 지르고 뭐 이런 일들 같은 게 있죠 사법제도가 나에 대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 내가 독일 정부에게 진 거는 독일 정부가 나를 감시하는 거야 개슈타포가 나를 감시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2022년 그 가족의 딸이면 버렸다 우린 쟤를 버렸다 쟤는 13세는 잘못된 음모론을 믿는 손절이죠 손절 손절을 시전합니다 연설도 했대요 이 하인리 13세가 옛날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그냥 왕자에게 오라 이거 무슨 사이비 종교 같은데 이거 무슨 사이비 종교잖아요 기복신앙이잖아요 기복신앙 뭐가 잘 안되면 가스에게 와라 뭐 이런 거죠 가스이 아니라 왕자지만 내가 메시아다 나한테 와서 모든 걸 얘기하면 잘 될 거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비슷하긴 한데 사실은 아까 바이마르 공화국이 잠깐 나와서 말씀드리면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0년 전 1923년에도 정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독일 미넨에서 똑같이 그때 당시에 바이마르 정부를 쿠데타로 날려야 된다 이거는 정통성이 없는 정부야 그때 당시에 이 쿠데타의 주제도 쿠데타가 밀었던 내용도 반유대주의 반자본주의 반 마르크스주의 그때 당은 독일 노동자당 11월 8일 미넨의 비오홀이라는 데서 600명의 쿠데타 무장세력이 진입합니다 1923년 12월 8일이죠 그리고 기존 정부 해상과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음을 선언을 해요 이번에는 요거 하기 전에 잡혔지만 100년 전에는 실제로 쿠데타를 일으켰죠 물론 진압이 됐어요 그 주범이 생포가 됐어요 실제로 일으켰다가 잡혔어요 이번에는 일으키기 전에 잡혔지만 이때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누굽니까 바이마르 정부를 날려야 되고 반유대주의 반자본주의 반 마르크스주의로 독일은 뭉쳐야 된다 미넨 폭동의 주도자 아돌프 이틀런 그리고 법정에서 자신의 사상을 웅변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잘못했고 우리는 이렇게 됐고 바이마르 정부는 이런 문제가 있고 독일은 이렇게 위대한 제국이 될 수 있고 우리는 이렇게 뭐 할 수 있고 팽창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스타가 돼요 그리고 이때 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키고 5년밖에 안 받았다는 게 놀랍긴 한데 뭔지 몰라도 그리고 9개월 뒤에 국민적 인기가 너무 높으니까 정치적으로 가면서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자기가 투쟁을 한 거죠 미넨 비올 폭동을 일으켜서 내가 이렇게 바이마르 공화국이 나를 엇박하는 거를 이겨내고 내가 그렇게 투쟁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독일을 일으켰다라고 해서 쓴 책이 나의 투쟁입니다 이때 쿠데타가 내 투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설라문에 내가 나중에 1인자가 돼서 세계를 홀락 말아먹었다라는 이런 말아먹기 전에까지 경험을 쓴 게 나의 투쟁입니다 내가 이렇게 뭐 투쟁해서 뭐 감옥 갔다 왔다 이렇게 해서 고생했다 하지만 내 말이 맞다 뭐 이런 게 쓴 게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아돌프 히틀러가 이런 길을 걸었기 때문에 만약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실패를 하더라도 국민적으로 영웅이 돼서 막 또 괴베스처럼 막 얘기하면서 요 독일이여 나를 뭐 뭉쳐라 따라라 뭐 요즘에 군비도 늘린다며 하면서 할 거를 꿈꿨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깜빵 같고요 분위기가 국민적 인기는 커녕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나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히틀러는 아니고 그냥 나머지 생을 감옥에서 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과거 히틀러의 그런 길을 원했겠지만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게다가 독일이 이걸 뒤지다 보니까 독일 정부가 야 뭐 조그만 한 명의 개인의 일탈일 줄 알았는데 굉장히 조직적인 모습이 많이 보이죠 군대도 조직하고 무기도 있고 데이 엑스도 디데이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야 얘네들은 혹시 러시아가 얘네 편든 거 아니여 야 증거가 나오는 거 같아 이런 소리 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대사관에 뭐 이거 증거 야 이거 뭐야 이거 러시아 아니야 그랬더니 러시아가 깜짝 놀라서 손절해 나섰죠 아님 야 아니야 아니야 야 무슨 말 되는 소리가 있어 몰라 누구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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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라 몰라 벌써 버렸습니다 버렸기 때문에 연락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버렸다고 선언을 하고 있고요 독일도 그렇고 러시아를 이렇게 쳐다보는 이유가 있죠 러시아도 비슷한 소리를 했거든요 무슨 소리를 했습니까 2022년 6월에 푸틴이 자기를 누구와 비슷하다 그랬어요 표트르 대제 기억나시죠 슈칼드 한번 나왔습니다 피터 더 그레이트라고 부르는데 그게 차르죠 차르 표트르 대제가 뭐한 사람입니까 러시아 제국을 만든 사람 저기는 독일 제국을 만들겠다 여기 깜빵가 나아저씨 깜빵가 나아저씨는 지금 독일 제국 푸틴은 러시아 제국을 만든 표트르 대제가 나랑 비슷하다 거의 뭐 샘샘 아닌가 정도면 피터 더 그레이시 아니라 푸틴 더 그레이시 아니냐 뭐 이런 소리를 했죠 방금 말씀드렸지만 표트르 대제 표트르 1세 러시아 제국의 초대 황제입니다 특히 20년 넘게 북유럽에 있는 국가들하고 전쟁을 하면서 땅을 넓혔어요 쌍테부르크 쪽 넓히고 스웨덴 제국하고 싸우고 땅을 넓히고 20년 동안 영토를 넓혀서 러시아 제국을 만들었죠 푸틴도 푸틴도 그레이시기 때문에 20년 넘게 전쟁을 해서 우크라이너를 조합해서 그 땅을 뺏고 내가 러시아 제국으로 간다 약간 이런 개념이 약간이 아니라 많이 있죠 러시아 제국을 꿈꾼다 우리도 영토를 되찾고 강화하는 일을 하늘이 나한테 맡긴 거 아니냐 내가 표트르 되지 아니냐 요딴 소리를 했죠 했기 때문에 뭐 비슷하죠 푸틴에게 사상적 근거를 제공했다고 알려진 옛날에 한 번 나왔던 딸이 폭탄 테러로 이번에 죽은 알렉산데로 누긴도 그런 얘기를 했죠 유라시아 제국의 지도자로서 그러니까 러시아 제국의 비전 뭐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유라시아 제국의 지도자라고? 하하하 처음 듣는 소리인데 아니 그래? 러시아 제국이 거기의 지도자였어? 처음 듣지만 하여튼 그런 비전으로 러시아 제국으로 가자 뭐 이런 소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 우리의 지도자라고 하고요 한마디로 얼핏 보니까 뉴스를 통해 보니까 한리 13세 한리 1세가 되고 싶었겠죠 독일 제국을 다시 가고 싶었고 푸틴도 똑같죠 뭐 될 수만 있다면 이렇게 땅을 넓힌 다음에 러시아 제국 푸틴 1세가 되고 싶으면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지만 아직도 이런 사람이 진짜 있다는 게 대한제국을 꿈꾸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놀랍기도 하고 희한하기도 하고 이걸 또 2만 명 이상이 여기 시민으로 등록돼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주변에 대한제국을 꿈꾸는 분이 있다면 보여주면서 지금 들어가셨습니다 아마 나온 데 꽤 걸리실 거예요 못 나오실 수도 있어요 더 이상 그 꿈은 좀 안 꾸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바다 건너에는 어느 나라가 가고 있는데요 타넥과 쿠데타의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도 쿠데타하는 나라가 있냐? 있죠 그게 오늘의 주제인 페루라는 나라입니다 페루가 지금 쿠데타 중이에요 쿠데타 중이 아니라 쿠데타가 낳다가 들어갔어요 일단 들어갔고 그럼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 페루는 지금 국가 비상사태 중입니다 그러니까 개엄이죠 개엄 우리 지금 개엄인데 이 사진이 외신에 돌았는데 놀라웠던 건 어이 야야야 잠깐만 이거 페루잖아 페루인데 좋아요 좋아에 줘 훌륭한 사진이야 훌륭한 사진 저 뒤에 보면 LG 보이시죠? 우리나라 기업들의 위상이 이 정도 됩니다 LG가 왜 여기 있지? 페루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실까봐 사실 알기 힘들죠 워낙 머니까 남미에 있죠 옆에가 브라질이고 아래 긴 게 칠레 그리고 옆에 있는 등치 큰 나라가 이번엔 결승관 아르헨티나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이렇게 된 나라가 페루입니다 페루는 보면은 볼리비아 칠레하고 맞닿아 있는 여기가 또 요즘에 자원이 그렇게 좋잖아요 자원이 많은 곳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요즘에 가장 잘 나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보다 훨씬 크고요 인구도 3천만 정도 되는 작지 않은 나라인데 페루하면 우리들이 아는 거는 그래도 그나마 많이 알고 있는 게 잉카죠 잉카 문명 그 다음에 스페인이 쳐들어가서 후룩 잡담 날라버렸다고 알고 있는 거기가 페루라고 할 수 있고 물론 페루 사람들은 저 인카보다 자기네들이 아주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을 가진 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기원전 몇 년에 고조선이 있었다 기원전 2000년에도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페루도 똑같이 여긴 심지어 1만 년 이전까지 올라가는 문명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우리는 인카만 알지만 가면은 이집트 피라미대와 동시대에 세워졌다는 이런 게 있대요 물론 피라미드에 비해서 등치는 많이 작지만 이런 것이 있는 역사로 유명한 곳인데 재밌는 썰 하나 알려드리면 저도 이번에 발견을 했는데 페루라는 국명의 유래가 가장 메인 썰은 확실하진 않는데 지역 통치자 이름인 삐루에서 왔다는 썰이 있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 소설은 아니라 역사를 쓰는 분 중에 약간 정통은 아니고 아 왜 삼국사기 뭐 이런 것도 그때 바로바로 쓴 역사는 아니잖아요 약간 뒤에 쓴 뭐 그런 거에 따르면 대체 역사에 따르면 삐루라는 사람의 원주민이 있었답니다 삐루라고 읽어야 되나? 배루라고 읽어야 되나? 모르겠는데 이 삐루라는 사람 원주민이 있었는데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쓱 오더니 서양인들이 타고 있는 배죠? 이 선원들이 어디야? 어디야? 원주민이 보이니까 여기가 어딥니까? 라고 물었대요 근데 뭐 왜 열리지? 뭐 이걸 텐데 뭐 후알류로 들린 거죠 여기가 어딥니까? 라고 들었더니 에? 에? 삐루! 그래서 거기가 빼루가 됐다고 하는 진짜입니다 진짜 이게 살짝 공식적인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어요 완전히 공식은 아닌 것 같은데 대체 역사라고 하니까 에? 에? 빼루! 해서 빼루가 됐습니다 아 이거 빼루구나 해서 이름을 적어서 빼루가 됐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혹시 지나가는데 누가 어 이거 어딥니까? 그러면 에? 철수! 그러면 철수국이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기 이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페루라는 유래가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페루를 쿠데타가 일어나고 지금 쿠데타가 들어가고 왜 혼란인지를 약간 보여드릴 텐데 약간 옛날로 가야 돼요 일단 페루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저도 잘 모르죠 쭉 그냥 보면 일단 쿠데타와 군사정부가 많습니다 20세기에 우리나라도 그랬죠 사실 군정이 얼마 전까지 있었던 게 한국이니까 페루도 마찬가지로 1968년에 쿠데타로 이제 군사정권이 들어서요 그 이후로 정치는 개판으로 갑니다 특히 경제 대통령을 표방한 알란 가르샤라는 분이 등장하는데 이분 최근까지도 페루 정치를 했어요 1980년에서 90년에 페루 대통령을 했는데 이분이 취한 경제 전략이 기가 막힌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때 빚이 많았어 대외 채무가 많고 그랬어요 어떤 정책을 폈냐 대외 채무 상환 동결 대외 채무 상환 동결이 뭐냐면 외국인한테 빚을 안 갚겠다는 소리입니다 천천히 갚겠다 올해 만기인 외채가 있는데 이걸 5년짜리로 늘리던가 10년짜리로 강제로 늘린 거죠 그리고 은행들 국유화합니다 외국인 자본 들어왔다 나갔다는 걸 통제해요 이게 어떤 정책인지는 알겠죠 옛날에 이런 정책들 피는 분 있었죠 그러니까 빚이 많고 그러니까 이거 갚지 않겠다 문 걸어 담그고 외국인 자본 못 들어오게 하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정책을 펼쳤는데 물론 그 결과는 외국인들이 다 도망가죠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페루의 소울이죠 소울 통화 페루의 통화가 날아갑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은행 국유화하고 대외 채무 안 갚겠다고 외국인들 쫓아버리면 원달러가 날아가죠 1,500원이 아니라 2,000원 3,000원 4,000원으로 날아간단 말이에요 통화가치가 하락하니까 수입이 안 돼 물가상승률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통화가치가 떨어지면 뭐 우리만 쳐도 벌써 뭐 먹을 거 뭐 가스 뭐 이런 거 다 올라가니까 물가상승률이 폭등을 해서 페루가 어떻게 됐다 1990년도에 이렇게 됩니다 페루에서 유튜버 하면 아마 여기 부분으로 엄청나게 많이 영상을 뽑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2020년까지 페루의 연간 인플레이션인데 이 앞에 뒤는 인플레이션이 없냐 없는 게 아니라 그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축이 14,000이잖아 안 보여 그러니까 2%, 5%, 7%는 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선으로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확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고 이때 순간적으로 10,000% 연간으로 치면 인플레이션이 7,000%가 됩니다 한마디로 페루 경제가 날아가는 그런 시기를 겪고 그게 1980년대에서 90년대이기 때문에 그때 페루가 역성장을 해요 이게 1인당 GDP인데 68년, 70년부터 거의 90년대 암흑기자 암흑기 거의 한 30년을 암흑기를 가는데 마지막에 저 경제정책을 피면서 이 1인당 GDP가 4,000불하던 게 2,000불로 떨어지니까 30%, 40% 가까이가 날아가는 엄청난 역성장 암흑기가 오고요 저렇게 암흑기가 오니까 나라가 어려워지고 먹고 살기 힘들면 당연히 반군이 등장을 합니다 빛나는 길이라 그런다고 하는데 마르크스 레넨주의와 마오주의 중국 마오주의 그겁니다 이 빛나는 길의 깃발이에요 반군의 깃발 중국 깃발인지 소련 깃발인지 헷갈릴 정도로 생겼는데 이 깃발을 들고 좌익 반군이 일어나면서 정부하고 싸우면서 페루가 나락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 이 혼란했던 페루에 등장한 게 바로 알베르토 후지모리 우리나라 분들은 너무 잘 알죠 왜냐하면 부모가 일본인이었거든요 알베르토 후지모리 일본인의 이민 2세라고 할 수 있죠 이민 2세가 대통령의 오류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부모가 일본 국적이고 나중에 나온 얘기지만 페루 사람들은 페루인인지 알았어요 페루인이니까 페루 대통령이 됐잖아요 페루인은 맞아 페루 국적은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본 국적도 있었죠 그래서 이게 이중국적 문제가 나중에 들고 일어납니다 물론 알베르토 후지모리는 나중에 받은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야 뭐야 이거 뒤로는 일본 국적도 있었어? 라는 얘기가 나중에 나왔던 대통령인데 왜냐하면 존경을 되게 많이 받고 인기가 좋을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나중에 몰락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구심들이 많이 들죠 하여튼 다시 돌아와 보면 강력한 경계성장과 반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면서 엄청나게 인기를 얻는데 알베르토 후지모리 같은 경우에 과감한 개혁 후지모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민간 부분 가격 통제를 없애고 자유경제로 돌리는 거죠 흔히 말해서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신자유주의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정부 보조금 없애고 외환통제 없애고 수입 자본 철폐 없애고 최저인권도 시장에서 알아서 해 엄청나게 오르고 물가 상수도 굉장히 올려서 처음에 이 전략을 썼을 때 후지 쇼크라고 더 회루 경제가 나락으로 갔지만 결론적으로 시장을 오픈을 하니까 IMF를 포함해서 외부 자금이 들어오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고 외국인 투자자분이 들어오면서 경제가 살아나죠 지금 와서 보면은 그때 이후로 이제 페루가 1990년대 이후로 후지모리 대통령 시기는 여기입니다 꽤 살아났죠 반등하라는 시기가 오고 그때부터 쭉 경제성장이 일어나는 이제 고런 길로 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방구는 빛나는 길 이쪽하고도 강력하게 토벌하면서 뭔가 내전도 맞고 경제도 일으킨 대통령으로 인기가 엄청나게 좋았어요 거의 80% 막 국민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당연히 재선도 하고 막 이렇게 가는데 이건 후지모리 대통령 사진입니다 가족사진 가족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여기 있는 아이와 차남이죠 여기 있는 장녀가 둘 다 현재 장녀 게이코가 현재 페루의 대통령 대선후보입니다 나중에 그렇게 돼요 대선후보고 차남은 다수당 당수 우리 우치면 집권당 당수까지 올라가고 국회의장이 되네 만에 하는 역할로 가고요 그럼 부인은 자기 남편 폭로해서 막 고문하고 그래요 고문하고 이혼은 당연히 했고 나중에 고민하고 민주화 열사가 됩니다 우리 우치면 민주화 열사가 돼서 정부 물러나라 하고 여기도 당 만들어서 이렇게 싸우는 한마디로 페루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최근 현대 정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인기를 얻는 후지모리였지만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이라는 게 있고 헌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후지모리가 어떤 일을 했냐 믿기지 않게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자기가 대통령인데 쿠데타를 일으켜요 셀프 쿠데타라 그러는데 아니 자기가 대통령인데 무슨 쿠데타를 일으켜 대통령을 바꾸자는 쿠데타가 아니라 의회를 날려버리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대통령은 그대로인데 의회가 말을 안 듣고 헌법 안 바꿔주고 자기가 자는 대로 안 하고 뭐 이러니까 의회를 폐쇄하고 헌법을 정지하고 사법부를 날려버리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걸 셀프 쿠데타라 그래요 이 단어를 여기서 참 듣는 거는 제가 거의 처음 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 셀프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의회를 날려버리고 사법부를 날려버리고 독재자로 갑니다 당연히 저런 인물들이 흔히 하는 게 1993년에 헌법 개정을 하죠 헌법 개정을 하고 3천 명 이상을 정치적인 이유로 아까 빛나는 길 토벌까지 포함한 것 같긴 한데 정치적 이유로 살해했다고 하고 이후 저런 셀프 쿠데타가 페루 정치 어떻게 보면 특징처럼 돼버립니다 이번에 일어난 것도 셀프 쿠데타예요 그러니까 시한한 게 생긴 거죠 시한한 게 우리는 쿠데타 일으키면 지금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서 가서 내가 그게 되겠다 그게 아니라 의회가 마음에 안 들고 사법부가 마음에 안 들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국회의원들을 날려버려요 신기한 나라입니다 신기한 나라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국회의원들을 날려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의회 만들고 사법부 만들고 하는 게 페루의 쿠데타가 됩니다 이 후지몰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쿠데타는 민주주의의 부정이 아니다 자 봐봐 내가 욕심불에서 쿠데타한 게 아니라 저 의회가 개판이고 저 말이 안 되니까 반대로 합법적 효과적인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의회를 날리고 사법부를 날려서 새로운 민주적인 의회와 민주적인 사법부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변화를 모색하는 거지 민주주의 부정이 아니다 이런 소리를 했죠 이상하죠? 괴변을 늘어놨죠 부인 수산나가 그걸 보고 참지를 못하고 폭로를 하죠 후지몰이 인척들이 부정부패를 저질러요 남편은 폭군이고 정부는 썩었다 뭐 엄청난 돈이 어디로 갔고 엄청난 돈이 어디로 갔고 폭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을 영부인을 박탈하고 군대로 500회 고문을 시켰다고 하는데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전 부인 됐지만 우리 우침은 옛날에 뭐 옛날 안기부 뭐 이런 데 들어간 거죠 물고문 당하고 뭐 그런 건데 우와 세다 자기 부인을 고문을 할 수 있나? 참고로 집안이 개판이 나는데 딸은 엄마를 비난해요 이건 엄마의 망상이야 그런 건 없었어 우리는 엄마 고문한 적이 없어요 엄마가 괜히 아빠하고 부부싸움하고 나가서 정신적 야망이 있어 그런 거다 우리 아빠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 다음에 어머니를 대신해서 퍼스트레이드가 됩니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 2021년 유력한 페루 대선 후보 심지어 될 뻔했어요 정말 간발의 차이로 안 됐는데 되는 줄 알았어 되는 줄 알았다는 게 이번에 딸 게이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리고 아내가 저렇게 폭로라고 문제가 되니까 사실은 재선까지는 했는데 3선은 안 될 줄 알았는데 왜냐면은 페루 헌법은 대통령 연임제가 정해져 있거든요 2회만 할 수 있다 자 여기서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는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봤고요 러시아에서 봤고요 옆나라 중국에서 봤고요 연임만 할 수 있다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독자자가 여기에 딱 걸리면 하는 게 하여튼 있죠 어떤 꼼수를 써서라도 3연임을 가능하게 만들죠 어떤 법일지에 따라서 페루는 국회가 헌법을 바꾸죠 진정한 해석법이라고 뭐 하여튼 법을 만들어서 바꿔요 그래서 후지모리의 3연임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근데 보통 여기까지 오면 이미 일반적인 투표로는 잘 안 되죠 특별한 나라들이 있지만 대부분 여기까지 하면 하는 꼴이 개판이잖아 개판이기 때문에 법으로 네가 3연임이 돼도 대부분 추마해도 안 돼요 후지몰리도 추마해서 안 될 줄 알았는데 역시 역사에 또 많이 등장하는 부정선거 4.45의 뭐 이런 거 나오죠 부정선거되면서 당선이 돼서 99년에 3선이 됩니다 물론 됐다는 거죠 되고 3선은 임기를 끝까지 맞춘 게 아니라 터지죠 국민들의 분노가 터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명한 사건인데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뇌물을 공여 CCTV 영상이 공개가 됩니다 후지모리 대통령이 야당 의원한테 뇌물을 주는 영상이 CCTV로 찍혀서 요즘으로 치면 유튜브에 공개가 돼 이걸 보고 국민들이 빵 터지는 일이 펼쳐지는데 안 그래도 터지고 있었는데 저것 때문에 도화선이 됐죠 그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앉아있는 사람이 후지모리 대통령이고 발 꼬고 있는 사람이 돈 받을 사람이에요 야당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돈 세죠? 돈 세는 거 저거를 없이 저렇게 없이 대통령이 세나 싶긴 한데 이렇게 하면 넣어줘요 자네 이거 말이야 이 넣어주는 돈 세는 거 보이죠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면서 넣어줍니다 실제로 요 CCTV 다 보여드리지 않을 테고 요 CCTV 장면이 공개가 되면서 후지모리에 대한 인심이 나락으로 가고 뭐 난리가 나죠 이때 여기서부터 사실 역사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여기까지도 사실 역사적이긴 한데 어떤 일이 있었냐 명장면이 나오는데요 궁지에 몰린 후지모리가 국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물러나라 하야하라 막 이러고 있고 막 어떻게 탄핵 얘기가 막 나오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데 아시아 경제협력 포럼 참석자 브루나이로 갑니다 대통령이 뭐 외부 일정이 있으니까 국의 일정으로 갔는데 놀라운 건 거기서 도망을 치죠 와... 현재 대통령인데 경제협력 포럼 참여한다고 그대로 망명을 해요 도망을 갔어 페루 대통령인데 일본으로 도망가는 일이 펼쳐집니다 대통령이 도망가면 어떡해 아직 대통령이잖아 근데 나는 대통령 그만할게 하고 도쿄에서 페루로 팩스를 보내요 그만하겠습니다 요즘에 편의점도 이런 식으로 도망가면 욕을 해요 이 편의점도 아니 알바가 카톡 사직 뭐 이런 거잖아요 오늘부터 안 나올게요 이거 아니에요 갑자기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이건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대통령이 이제 안 할게 이러고 팩스로 사직서를 보내니까 그 유명한 팩스 사직이에요 팩스 사직 대통령이 팩스 사직을 하고 열받죠 페루 의회가 열받아서 이 사직서를 안 받아요 통과를... 사직도 그냥 되지 않아요 이거 위에서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해줘야 되는 거지 뭐 그만하고 싶다 그만하나 사직을 반려해버리죠 국회가 안 받고 여기서 자기들끼리 모인 다음에 해임을 합니다 뭐라고 해임하냐 이것도 웃겨 이 해임 사유가 영구적 도덕장애에요 permanently 여기 나오죠 morally disabled 됐다 한마디로 이거 뭡니까 뭐라고 펴야 되나 제대로 된 놈이 아니라는 거죠 팩스 사직이 아니라 영구적 도덕장애로 모로를 이유로 해임을 시켜버리는 일이 펼쳐집니다 일본으로 이제 도망가는 야 진짜 이거 아직도 회자가 많이 있대요 정말 유명한 일이 펼쳐지는데 또 페루에서 도망을 갔으니까 대통령한테 페루 법정이 송환 청구래요 일본에 우리 대통령 보내라 빨리 보내 전 대통령 이제 해임 됐으니까 전 대통령 보내라 법의 심판을 받게 법정이 송환 청구를 하는데 일본이 안 보내요 이것도 또 유명합니다 야 이 페루 전 대통령을 페루가 보내라는데 일본이 왜 안 보내 그랬더니 일본에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일본 시민을 인도할 수 없다 그때서 안 거죠 뭐라고 잠깐만 언제 우리 대통령이 일본 시민이었나 야 우리는 그럼 일본이 지배하고 있었나 이제 와서 그 생각을 하고 보니까 페루 전 대통령이 일본 국적을 언제 땄는지는 모르죠 언제 땄는지는 모르지만 일본 국적자였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다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는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겠지만 공식적으로 일본 시민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약간 열받는 거죠 지금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래서 나중에 후지모리가 사실은 페루에서 태어났다고 알려져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일본에서 태어나서 아버지가 데려온 게 아니냐 깐난하기 때 뭐 그런 의혹도 터지면서 점점점 인심이 나락으로 갔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냥 일본에 갔으면 그러면 일본에서 조용히 죽을 때까지 어디 묻혀 살았어야 되는데 후지모리가 정신을 못 차리죠 그래서 뭐라고 정신을 못 차리냐 미련을 못 버려요 2006년 다음 대선에 참여하겠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페루 대선 페루 대선 일본 대선 말고 나는 페루 대선 다시 나가겠다 다시 될 수 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2005년 총선 참여를 위해서 칠레로 이동합니다 페루 아래에 있는 나라 가서 이제 페루가 대선 날 내가 들어가서 대통령이 싹 된 다음에 나를 해임했던 놈들을 다시 밀어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체포되죠 일본에 있으면 체포 안 되는데 실내로 갔다가 홀랑 체포된 다음에 페루로 인도가 됩니다 페루에 가봤더니 2010년이에요 징역 25년형을 받아요 납치, 살인, 뇌물, 음모 많은 형으로 결국 25년형을 받고 2010년 최근에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막 그냥 감옥으로 들어가서 끝났구나 정치라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아직도 대중적 지지가 어느 정도는 남아있고요 옛날에 그리워하는 향수가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아까 전에 보여드렸지만 아들, 딸들이 페루 정치계의 거목이에요 그 당들이 심지어 집권당이었어 지금은 아니지만 집권도 했어 딸은 아까 대선 후보고 아들은 뭐 국회의자 후보고 뭐 그래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직도 인기가 있고 어떻게 보면 정치계에 끼친 여행이 있기 때문에 25년형을 받고 들어갔지만 정치 지형에 따라서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합니다 안 봐도 뻔하죠 2017년 사면 프레지던트가 사면을 해줘요 어떤 프레지던트인지는 당연히 알 수 있겠죠 가져오진 않았지만 우리 대통령 사면 조금 있다가 바뀌면 페루 대법원이 무슨 소리? 사면 파기 병원, 감옥 이거 다 똑같습니다 어느 나라나 감옥에 있다가 사면돼서 집에 오면 다시 들어간다 하면 어어어어 하고 쓰러져서 하스피럴로 갔다가 하스피럴에서 문제없네요 그러면 그것도 재일 하는 거죠 다시 재일이 있어요 이번 2022년에는 헌법재판소가 4대3으로 또 사면 오케이 다시 아마 집에 있을 겁니다 지금 집에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죠 사면 됐다 무려 됐다 감옥 갔다 놨다 감옥 갔다 놨다 이게 반복이 되니까 정치가 일단 개판으로 간다고 할 수 있고요 2016년 총선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루 민중권력당 장녀 차남이 대표로 있는 민중권력당이 전체 130석 중에서 73석 과반수를 차지하는 일이 펼쳐집니다 물론 연합이에요 연합이긴 하지만 그 차남 겐지가 당수야 그래서 2016년에 언론에 쭉 나왔던 뉴스가 차남이 페루의 국회의장이 된다 장녀는 대통령이다 후지모리가 다시 돌아온다 이게 후지모리 팩이 페루를 덮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지모리 장녀 게이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후보에 두 번 나왔는데 나올 때마다 아버지를 사면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인기가 너무 떨어지니까 이제는 안 할 수도 있다고 바꾸긴 했는데 이걸 걸고 대통령 후보에 두 번이나 나옵니다 특히 이번 2021년 페루 제63대 대통령 선거에 아까 전에 나왔던 셀프 쿠데타우의 지금 계엄 상태잖아요 계엄 상태 중인데 그게 이번 대통령 선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1년 바로 작년에 페루 63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대통령이 된 인물은 좌진영 우진영 이런데 카스티오라는 인물입니다 당연히 반 후지모리 어떤 그거를 모토로 내세우면서 나온 사람이고 이쪽은 오른쪽은 게이코 후지모리 딸이죠 찬 후지모리죠 당연히 둘이 나왔어요 아직도 후지모리 가문에 어떤 영향력이 크게 남아있는 거죠 보면 883만 표 879만 표 이게 몇만 표 차입니까? 4만 표 차이요 아니 접전 그 자체 접전 1%가 안 돼요 0.3% 야 대한민국의 싸대기를 때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엄청 치열했는데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아요 게다가 여기는 한쪽은 지금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뭐 그쵸 무슨 뭐 살인 교사 뇌물 뭐 이런 걸로 전 대통령이고 이쪽은 반대로 완전히 그게 있는 데가 이 뭐 나라가 반으로 쫙 갈려졌다고 표현해도 다를 거 없는 50.13 대 40.87로 돼서 결국에 카스티오가 대통령이 되죠 자 근데 이럴 경우에 대통령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반 후지모리 진영이 됐어요 반으로 쫙 갈려서 카스티오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자기가 하려는 정책을 피면 펴져요 그게 지금 50.13 대 49.87이에요 양 극단에 있는 쪽이잖아요 당연히 국회도 쫙 갈라져 있어요 뭐가 될 리가 없죠 뭐만 하면은 반대야 뭐만 하면 싸우고 게다가 여기는 어떤 협력과 토론의 정치가 될 리가 없잖아요 여기서 짐은 깜빵이에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될 리가 없어 총칼을 겨누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총칼을 겨누고 있다고 보면 돼요 뭐가 될 리가 없으니까 카스티오가 대통령이 됐을 때도 게이크 후지모리가 이건 부정선거다 해서 대통령이 처음에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굉장히 오래 끌었어요 오래 끌다가 알겠다 너 대통령 해라 대통령이 됐는데 문제는 당선이 되자마자 탄핵 시도라는 거예요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탄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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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 8개월 만에 결국에 탄핵 절차를 밟아요 이유를 한 20가지쯤 돼요 무슨 뭐 부패 내가 하려는 뭐 경제 정책 정치 정책 문제가 있고 여기 거의 적이니까 문제가 이렇게 쭉 됩니다 그러니까 카스티오가 보고 있다가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하고 역사와 전통의 셀프 쿠데타로 대응한 게 현재 페루의 지금입니다 저걸 밀어버리겠다는 거죠 쟤를 군대로 밀어버려서 나는 대통령이지만 저희 의회 저거 싹 밀고 사법부 싹 밀어서 옛날에 네 아빠가 했던 걸 나도 똑같이 해야겠다 그쵸? 지금 여기가 이쪽이 카고 이쪽이 후지몰이잖아요 네 아빠가 그랬잖아 이거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죠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네 아빠가 그랬잖아 쿠데타는 뭐라고? 민주주의의 부정이 아니다 아까 나왔죠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변화의 모색이다 근데 아버지가 그랬잖아 네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따라갖고 카스티오도 여기서 참지 못하고 역사와 전통의 셀프 쿠데타로 후지모리처럼 밀어버리죠 이제 밀었는데 문제는 후지모리는 파워라도 셌었지 카스티오는 그 정도 파워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의회 폐쇄하고 셀프 쿠데타로 밀고 예외정부 자기 정부를 설치하겠다라고 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했는데 잡히죠 파워가 안 됐어요 그만큼 파워가 안 되고 군부에 그만큼 지지를 못 받은 상황에서 독단적으로 시도를 했다가 요거 시도하자마자 잡힙니다 그리고 바로 대통령에서 반란 심지어 혐의가 반란이에요 아 무섭습니다 리벨리온이니까 반란 내란! 내란 혐의로 해임 체포가 된 게 현재고요 그럼 내란 혐의로 해임 체포가 됐으니까 그 다음 대통령은 딸 장녀 게이코가 아니라 부통령이 있습니다 여기는 부통령이 있기 때문에 카스티오의 런닝메이트로 나왔던 디나 볼로하르테가 현재 대통령이 됐어요 부통령이 있다가 올라온 거죠 그래서 얘기한 거는 나는 카스티오와 다르다 카스티오가 했던 거를 다 뒤엎고 좀 더 중도적인 입장을 펼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반정부 시위하는 군중들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죠 야 니 런닝메이트가 지금 내란 혐의로 잡혀서 재판 받고 지금 뭐 잘하면은 뭐 깜빡한 30년만 갈 수도 있죠 그런 상황인데 왜 갑자기 부통령이 대통령하냐 조기 총선 조기 대선 해라 라는 거를 요구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번 볼로하르테가 다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게 현재입니다 그래서 아까 뒤에 LG가 보이는 그 사진이 있는 거죠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결국 다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고 할 수 있고 물론 국민 여론은 개판이죠 지금 저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나라라고 쳐봐야 얼마나 한심 그 자체겠어요 디나 볼로하르테가 대통령을 찬성하는가 근데 반대가 71%라고 합니다 인기가 없겠죠 부통령이었다 대통령 된 걸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 페루의 최근 6년간 대통령을 보면요 6명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죠 최근 6년간 대통령이 6명인 나라가 있습니다 59대 아까 전에 쿠진스키 후지모리 사면해준 아저씨 1년 6개월 했고요 그 아래 1년 8개월 10일도 있습니다 10일은 뭐냐 10일도 있고요 메리노 아저씨 10일 하셨고요 62대 8개월 하셨고요 이번에 카스티오 1년 5개월 만에 지금 반란 혐의로 감옥 가셨고요 볼로하르테 누나 부통령에서 12월 7일날 대통령이 됐지만 지금 아까 전에 보셨지만 며칠 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국가 비상각태를 선언한 게 현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페루는 참 안타까운 게 페루 위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원의 엄청난 부국입니다 볼리비아 칠레 페루가 이쪽이 뭐 리튬 뭐 구리 이런 걸로 유명하잖아요 특히 볼리비아나 칠레가 유명한데 페루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페루가 사실은 정치만 조금 안정돼 있으면 완전 복 받은 나라인데 요즘에 원자재 국가들이 난리 났잖아요 다 엄청난 성장을 거두고 난리 나는 상황에서 지금 국내 총선이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 정치가 저 모양이기 때문에 저거만 아니었어도 제 생각에 한 15,000달러는 그냥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나라가 안타까운 현재를 겪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우리나라하고 옛날하고 비슷해서 말하기 어렵게 상당히 여러 나라 정치들을 보면 대한민국이 되게 마음에 와닿죠 70년대부터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그때 그때는 삼선을 하지 그때 개헌이야 탱크 오지 않나 하면 탱크 감옥 감옥 감옥이고요 비슷합니다 생각하는 게 비슷한 거 같아요 우리나라 비슷해요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울 텐데 대화 안 할 텐데 똑같고요 치명 감옥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게 똑같은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옛날에 옛날에 요즘 말고 옛날에 오늘의 메인 얘기는 재밌는 얘기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보물사냥 얘기로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 1982년에 책이 하나 출간됩니다 The Secret Treasure Hunt 라는 책이 나왔어요 비밀 보물사냥이라는 책이에요 1982년이니까 40년 전 책입니다 작가는 바이런 프레이스라는 아저씨인데 이게 무슨 책이었냐 이 책을 읽으면 안에 보물상자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12개의 보물상자를 미국인이에요 미국인 미국 각각 어디에 숨겨놨어 그리고 저 책 안에다가 그 12개의 보물상자 힌트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 40년 전 기준으로 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보석 같은 거에 대한 열쇠를 12군데에다가 숨겨놨습니다 모든 보물은 지하 3에서 3.5피트 이런 거 좀 쓰지마 피트 아 나 진짜 센티미터 하자 피트를 왜 쓰는 거야 하여튼 이런 깊이에 상자에 있다고 하니까 이 책을 읽고 보물을 찾아보세요 라고 책을 팔았어요 근데 1982년에 사람들이 보다가 뭐야 이거 낚시 아니여? 라고 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1983년에 시카고에서 진짜로 보물이 발견됐어요 실제로 이 안에 열쇠가 있었고 이 로벨이란 사람이 이 친구가 친구들하고 가니까 시카고에서 보물을 찾았어요 만 달러 1300만 원 40년 전이니까 지금은 뭐 몇천만 원 되겠죠 몇천만 원짜리가 묻혀있으니까 그때서야 열풍이 붑니다 참고로 이 친구들이 들고 있는 이 보물이 어떻게 생겼었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왼쪽으로 이렇게 묻혀있었고 그 안을 열면은 이 안에 열쇠가 있었기 때문에 진짜야 하고 사람들이 열풍 쪽으로 몰려들어서 보물을 찾으러 가는데 사실 그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 얘기를 드리기 전에 방금 전에 이 친구들이 시카고에서 찾았던 보물 유명한 사진이에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걸로 보물의 위치를 저 친구들이 풀어서 갔어요 오늘 우리는 요 문제는 하지 않을텐데 잠깐 보여드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는 방식을 보여드릴게요 딱 보면은 여기서 위치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위치를 찾겠습니까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힌트가 있었습니다 저게 뭐냐 뭐 귓같은 거 저 랍 로벨과 친구들이 풀었던 문제가 이게 뭐 같아요 요렇게 생긴 거 이게 미국의 주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요거를 180도 돌리면 일리노이주하고 모습이 비슷하죠 자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요번 보물은 일리노이주 어딘가에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일리노이에 시카고에서 찾았는데 이 친구들은 지금까지 40년 동안 3개 나왔어요 12개 중에 3개 9개까지 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카고에 찾았던 거 말고 그 다음에 발견됐던 보물을 오늘 우리가 찾아볼 겁니다 자 왼쪽에 있는 보물이 두 번째로 발견됐던 보물 네 번째 그림입니다 나라 힌트도 있어요 나라는 그리스예요 관련된 글들도 있는데 그건 빼고 오른쪽에 요 두 개가 힌트입니다 왼쪽은 그림이고 오른쪽은 식구 같은 거에요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을 먼저 보기 전에 오른쪽에는 식구를 한국말로 풀어보면 뭐 이런 거에요 두 나라 아래 도로가 꺾어지고 지사각형 플롯이 있다 열 번째 돌 아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아홉 번째 행 아래 벽돌을 이렇게 뛰어넘어서 일곱 걸음 위로 가면 무슨 뭐 같은 소크라테스 핀다로스 아펠레스 이런 게 나오면서 투구의 목적지 투구가 얘들이 잠겨 놓은 상자를 보통 캐스크라 그럽니다 열쇠가 들어있는 그 캐스크를 찾으려면 기둥을 찾으면 된다 라는 어떤 식구 같은 뭐 알쏭달쏭한 힌트가 있어요 자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찾으러 갑니다 자 일단 미국의 주 지도를 보면서 왼쪽 그림과 함께 어딘지를 찾아야 돼요 뭔가 보이십니까 비슷한 모양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런 것만 보고 어떻게 알아 이거 봐 몇 년씩 찾는데도 못 찾는데 당연히 못 찾는데 자 왼쪽 아래 무슨 모양이 있어요 어디 갔습니까 조금 더 자세히 그려드릴게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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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죠 이게 어디 같아요 아 기가 막히게 오우 대단하셨어요 어떻게 이걸 알았지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걸 확대하면은 요 모양이죠 여기 위에 있는 걸 지우면은 요런 모양이 나옵니다 요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들 지금 얘기했던 오하이오 요기 있는 겁니다 비슷합니까 OH라고 써있는 주 갖다 붙이면 비슷하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이 보물은 오하이오주에 있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하이오로 갑니다 자 그런데 오하이오주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떤 도시가 있냐 유명한 도시만 해도 세 개가 있어요 주도는 콜럼버스고요 가운데 있는 거 그 다음에 위에 있는 클리블랜드 아래는 신시네티에요 위에는 농구로 유명하고 아래는 야구로 유명하죠 필요 없는 정보였고요 콜럼버스 클리블랜드 신시네티 이렇게 큰 도시가 세 개나 있는데 이거 어디에 가서 이걸 찾아야 되냐 자 그러면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잘 보면 숫자가 있어요 그림에 이게 잘 안 보이지만 왼쪽에 숫자를 보면 144이라고 써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보면 188이라고 써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저 숫자를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와 기가 막히네 야 방구 뽕뽕님 대단하십니다 저기 있는 지금 세 도시 콜럼버스 클리블랜드 신시네티의 경도와 위도를 다 넣어보니까 클리블랜드의 경도와 위도가 4181이에요 아까 1442와 1881을 보니까 앞에 14와 8일이 있는거죠 그래서 여기서 대충 사람들이 감을 잡습니다 아 이건 저 세 도시 중에 클리블랜드가 맞는거 같다 그리고 잘 보면 힌트 그림의 왼쪽 위에 보면 요건 우리도 쉽게 찾을 수 있죠 요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 같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좀 인위적으로 만든 티가 나죠 요거를 뒤집어 보면 요렇게 생겼어요 이거 왠지 건물 꼭대기 같잖아 그래서 클리블랜드에 가서 아까 우리가 경도 위도를 찾은 클리블랜드에 구글 뷰로 보거나 아니면 사진을 갖고 와서 딱 보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뽑았던 왼쪽에 있는 탑 모양이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오른쪽에 있는 여기 이거 아까 우리가 거꾸로 뽑은거 딱 보고 클리블랜드 가보니까 야 뭐야 야 이거 비슷하잖아 딱 봐도 아 이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실제로 맞습니다 클리블랜드에 이걸 터미널 타워라고 하는데 아까 뽑아놓은 이거하고 보니까 같은거죠 그래서 클리블랜드에 직접 가서 발로 뛰지 않아도 구글뷰 같은걸로 봐요 요즘에 구글뷰를 보고 사진을 본 다음에 야 여긴거 같다 라고 일단 힌트를 얻습니다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터미널 타워까지 힌트를 얻는거죠 물론 다 해봐야 돼요 예를 들면 방금 나왔던 도시들 콜럼버스 콜럼버스 사진도 보고 살펴보다가 아 너무 똥똥해 아닌거 같애 이건 아닌거 같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뭐 씬씨네티 한번 다 보고 씬씨네티 사진들 보고 어 이게 이게 있나 하고 보는거죠 되면서 근데 없죠 없으니까 클리블랜드로 출동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클리블랜드도 도시잖아요 너무 넓으니까 다시 한번 그림에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가장 눈에 띄는게 어디에요 여러개가 있겠지만 왼쪽에 있는 공같은게 눈에 보이죠 이 말같은거하고 켄타우루스하고 옆에 있는 공이 눈에 띄는데 자 이 공이 뭘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공을 확대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공에 삼각형이 있죠 구와 삼각형이 있고 여긴 참고로 이 그림은 그리스에요 주제가 그리스에요 약간 기아학처럼 생겼잖아요 자 그러면 구와 삼각형 그리스 기아학 누가 생각납니까 이 삼각형으로 유명한 이 그림을 보시면 압니다 이게 누구겠습니까 그쵸 맞습니다 작독법으로 유명하죠 기아학의 아버지 그리스인 유클리드가 생각이 나야돼요 물론 피타고라스를 생각해도 됩니다 누구 생각해도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이름으로 검색을 할 거니까 뭐를 쳐보는거죠 클리블랜드 소크라테스 클리블랜드 유클리드 클리블랜드 뭐를 다 쳐보는거에요 관련된 사람을 우와 기아학에 누구 있을까 쳐보다가 클리블랜드 유클리드를 치는 순간에 나오죠 클리블랜드에는 유클리드 거리가 있다 자 그럼 구글 지도를 펴봅니다 클리블랜드 유클리드 에비뉴라는 곳이 있고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거리에 있는 도로죠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와중에 어디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여기까지 왔죠 좁혀 좁혀 좁혀서 미국에서 오하이오에 클리블랜드에 타워에 유클리드 에비뉴까지 왔습니다 와보면 또 그림을 열심히 봐야 돼요 이거 여기서부터 진짜 이걸 못 찾아서 수십 년이 걸린다고 할 수 있는데 가운데 아래 보면 꽃 모양이 있고 종 모양이 있습니다 확대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종아래 엘 같은 게 있고 위에는 뭔지 모르겠는데 꽃 같은 게 있어요 이거 우리 한글로 써서 꽃 종인데 플라워 벨 이런 거잖아요 역시 쳐보는 거죠 구글에서 클리블랜드 벨 클리블랜드 플라워 클리블랜드 플라워 벨 클리블랜드 벨 플라워 다 치다 보면 다 여기 장소가 없죠 대부분 없는데 나오는 게 있어요 클리블랜드 벨 플라워라고 치면 벨 플라워 로드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어딘지 가서 지도에서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방금 년에 우리가 찾았던 유클리드 에비뉴라는 곳에 끝에 벨 플라워 로드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하이주 클리블랜드 유클리드 에비뉴 벨 플라워 로드까지 왔어요 순서 여기까지 왔어요 전 더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진짜 생각하기 어려운데 전 이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하는데 미국인들이 하면 가능할 수 있어요 이게 벨입니다 근데 이 벨 모양이 그냥 일반적인 벨처럼 안 생겼고 이렇게 생겼어요 미국인들이라면 이걸 보고 뭘 떠올려야 돼요 그쵸 자유의 종을 떠올리죠 자유의 종을 미국인들은 또 많이 떠올린대요 한국인들이니까 뭐 별로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장군이 칼 들고 있으면 이수진 장군이잖아 마치 그런 거하고 비슷하죠 리버티 벨처럼 생겼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독립선언 당시에 울렸대 안 울렸대는 바로 그 종이죠 자유의 종이 떠올리는데 그럼 이 자유의 종을 왜 떠올려야 되냐 이 유클리드 에비뉴에 끝에 있는 벨 플라워 로드를 확대해 보면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리버티대로가 있어요 한국말로 써서 리버티대로인데 말 그대로 리버티에요 자유의 길이 있어요 자유의 길 이렇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야 이거 너무 껴맞추기 아니냐 이 껴맞추기가 어려우니까 몇십 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옛날 사람들은 이거를 그 진짜 종이 지도를 펴고 보면서 맞추는 거죠 종이 지도를 펴고 보면서 우린 검색으로 막 쉽게 하지만 구글이 있으니까 종이 지도를 펴고 보면서 그 아래 리버티 길이 있는 걸 보면서 종을 보면서 아 여기겠구나 라는 거를 그리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사실은 이 아래를 보면서 어디냐를 찾다 보니까 거기에 눈이 가는 거고요 자 그럼 이 리버티로드에 왔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는 여기에 사람이 내가 여기로 와봐야겠죠 어딘지 그리고 마저 그림을 보니까 힌트를 조금 더 보면 이 그림에 눈에 익히고 저 리버티로드를 우리가 갔습니다 아직은 못 찾은 게 뭐 철모 같은 게 있고 나무 같은 게 있고 이 위에 켄타우르가 쓰고 있는 철모는 왠지 세계대전 때 우리 병사들이 쓰고 있는 거 같은 이런 철모죠 뭐 미군들도 많이 썩고 했던 요런 철모 같은데 어디서 본 거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클리브랜드 자유로 리버티로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자유의 길을 걷다 보면은 이 그림을 들고 걷는 거죠 뭐 맞는 게 없나 이렇게 힌트를 보고 걷다 보면은 오크트리들이 있어요 나무들이 쫙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아까 전에 봤던 요런 모양의 나무들이 쫙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너무 힌트가 아닌 거 같은데 가다 보면은 이 오크 나무 아래 군인들의 명패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곳은 1차 세계대전에서 사망한 군인들을 기리는 기념관이 있는 곳이에요 켄타우루스가 살고 있는 곳이 그런 오크트리의 숲이고 걔가 쓰고 있는 게 1차 세계대전에서 쓰이는 철모 같은 거니까 아 켄타우루스가 사망한 군인들을 기리는 관을 쓰고 있는 기념관이구나 이 길이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길을 가다 쭉 가다 보면은 그리고 드디어 뭐가 보이냐 아까 전에 우리가 까먹고 있었던 긴 구문 있었죠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첫 문장이 두 나라의 아래였어요 이 긴 식구 이게 뭐야 이거 의미가 없을게 뭐 너무 뭔 소리인지 모르겠잖아 시작이 비니스 투 컨트리스 두 나라 아래입니다 이것도 들고 가는 거예요 이거 길하고 지도하고 힌트하고 그라고 보면서 두 나라 아래 두 나라 아래 뭐지라고 가다 보면은 저 길을 걷다 보면 좀만 걸으면 왼쪽에는 이탈리아 문화 정원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그리스 문화 정원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둘 다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있는 겁니다 두 나라의 아래에 있게 됩니다 둘 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 두 나라의 아래 여기 온 순간에 글로 봤던 힌트가 맞죠 이젠 다 왔습니다 이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 두 나라의 아래에 왔다 그리고 그동안은 안 보고 있었던 글을 다시 한 번 읽게 돼요 그럼 내가 두 나라의 아래에 왔어 그럼 뭐야 as the road curves 도로가 꺾어지고 직사각형 플롯이 있어야 된다 도로가 꺾어지고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어디냐 하면 아까 유클리드 거리에서 쭉 걷다가 벨플라워 로드까지 왔죠 이버티대로 타고 올라가다가 보니까 두 나라 아래 도로가 꺾어지는 데가 왔어요 여기입니다 지금 작아서 안 보이는데 여기를 확대해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저기를 확대한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있는데 확대하면 이렇게 걸어 올라온 거예요 아래에서부터 쭉 참나무 숲길을 걸어 올라오다가 두 나라 아래는 여기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잘 보면 꺾어진 도로가 있어요 여기에 서서 이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왼쪽이 이탈리아 가든 오른쪽 아래가 그리스 가든입니다 여러분들은 보물을 찾으러 인디아나 존스가 돼서 여기서 이쪽으로 보면서 두 나라 아래라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건지를 보니까 그 다음 구문이 눈앞에 보이는 로드컵스 꺾어진 도로입니다 어딥니까? 어딥니까? 여기 있죠 일로 가야 돼요 어차피 일로 가야 되는데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하고 있는데 꺾어진 도로로 가라며 이 도로로 가는 겁니다 자 이 도로로 실제로 가는데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켄타우루스의 꼬리에 힌트가 있지 않냐라는 얘기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 꺾어지는 도로라는 곳을 켄타우루스 꼬리를 뒤집어서 붙이면은 똑같이 생긴 거 아니냐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말도 많이 하는데 이것까지는 몰라더라도 길이 꺾어졌다는 말로 걸으면 사실상 가는 거죠 보물을 가지러 다 왔습니다 글을 보면 두 나라의 아래 도로가 꺾어지고 여기까지 푼 거죠 우리는 구문을 여기까지 풀었어요 아직 풀 게 많지 않냐 한 번에 다 풀립니다 도로가 꺾어지고 걷다 보면 이제 뭐 직사각형 플롯 직사각형이 되는 지점 직사각형의 돌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뭔가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쭉 걷다 보면은 그림 속에 보이는 자잘한 이미지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요 가운데 있는 뭐 사람 얼굴 같은 거와 요런 뭐 꽃잎 같은 무늬 길 가다가 보면은 여기 있고 가다가 보면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 길이 맞다는 힌트가 있다 그래요 아 이 길이 맞구나 하고 쭉 걷다 보면은 아까 이제 꺾어진 도로 이탈리아 문화정원으로 가는 여기서 꺾어진 도로가 이렇게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걷고 있는데 보입니다 그림을 들고 걷고 있겠죠 그림 힌트를 켄타우루스가 손에 들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분수가 보이고요 저 그림은 여러분들 거의 외웠기 때문에 여기 오면은 드디어 이제 쾌감이 오는 거죠 찾았다 손에 들고 있는 분수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분수가 여기입니다 여기에 서서 저 분수를 보면서 내가 찾았다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기둥 뒤에 보면은 기둥이 있죠 여기서 좀만 더 걷다 가다 보면은 두 개의 기둥이 보입니다 이제 아는 사람만 아는 쾌감이 여러분들 등골을 싹 치고 오면서 기둥을 찾아라고 돼 있죠 식 더 콜룸 지금 콜룸을 찾았죠 아까 전에 분수가 있었고 걸어다 보니까 두 개의 기둥이 보여서 다 왔습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직사각형의 플롯이죠 직사각형의 지점 그리고 기둥이 있는데 가서 고개를 들어 보니까 직사각형의 어떤 돌 지점 이런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은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 가운데 있는 모습과 똑같이 생겼죠 그리고 또 여기서 가서 보면 여기 적혀있는 비문들이 이렇게 적혀있다 그럽니다 무슨 뭐 소크라테스 핀다르 그러니까 그리스니까 그리스 관련된 글들이 많이 적혀있다 그래요 그거인 즉슨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찾았던 우리가 들고 있던 이 구문에서 소크라테스 핀다로스 뭐 아펠레스 하면서 두 가지 줄이 있죠 여기 적혀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끝 이것도 찾았고 기둥도 찾았고 두날 아래 찾았고 두로가 꺾은데 찾았고 직사각형 돌도 찾았으니까 투구를 찾으려면 요 가운데 있는 빨간색 이게 뭐냐 거기까지 온 다음에 이제 글을 보면 열 번째 돌 아래 오른쪽 왼쪽 아홉 번째 행 아래 일곱 걸음 묻혀있는 지점이죠 마치 몇 센치 몇 센치처럼 묻혀있는 지점입니다 그게 실제로 그 직사각형 지점에 간 다음에 이 주인공들이 이 지점 뒷 벽면을 탐사하기 시작해요 찔러보는 거예요 여기 어디 있겠지 뭐 일곱 개 세고 두 개 세고 찔러보는데 실제로 우리가 목표했던 캐스크라고 불리는 보물상자가 여기서 발견됐습니다 자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이래서 찾았어요 여기구나 캐니까 말한 캐스크가 나오고 그 아래 보물상자의 열쇠가 있었고 거기 와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찾았던 비밀이 쫙 한 번에 풀리는데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확하게 발견된 곳에 적혀있는 곳에서 고개를 딱 들어보면은 처음 여기가 시작했던 우리가 두 나라 아래 지점이라고 하는 여기가 보인다 그럽니다 이 친구들이 찾았던 때가 2004년에 그리스 보물 발견을 요 모양이네요 캐는 모양입니다 찾았는데 무슨 보물이 나왔을까 사실 알고 있습니다 왼쪽 가운데 보물이 있죠 어떤 보석인지가 있어요 아쿠아마린 파란색 있죠 파란색 실제로 그 열쇠를 캐니까 나왔다 그리고 그리고 보면은 아니 이걸 어떻게 맞춰 힌트가 다 뒤죽박죽이고 이거 거꾸로 돼 있고 숫자도 아까 전에 41도 14로 돼 있고 8일도 뒤에 있고 나무도 이거 거꾸로 돼 있었고 보물도 직사각형 뒤에 있네 이걸 어떻게 맞춰 다 뒤에 있고 거꾸로 있고 이 그림을 회전시켜보면 어 이거 진짜 안 보이긴 하는데 잘 보면 글이 있어요 야 이거는 솔직히 요쪽에 있습니다 요쪽에 보입니까 야 이거는 이거는 솔직히 웬만큼 눈이 좋지 않아 모르는데 보시면 A R D 자 이런 식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 요렇게 쓰여 있어요 B A C K W A R D S Backwards 거꾸로 뒤로 힌트나 그런 거를 거꾸로 사용해라 라고 여기 적혀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진짜 왠만큼 눈이 이만큼 확대해서 봐야 돼 이만큼 확대해서 보면은 적혀 있다고 하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힌트 구문 퍼즐프릴을 성공했습니다 두 나라 아래 도로가 꺾여지고 열 번째 돌 찾았고 여기는 위치 없고 소크레티스 핀다레스가 적혀있는 돌도 찾았고 결론적으로 투구의 목적지 캐스크를 기둥도 찾았죠 마지막 이게 포 더 서치 찾으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물을 찾는데 성공을 하셨다는 겁니다 열두 개의 그림 중 네 번째 문제가 오하이오주의 클리블랜드 아까 말한 이탈리아 가든에서 발견이 되는 이걸 해결한 거죠 아이고 고거 하나 찾으려고 와 이거 만들어서도 와 이거 쉽지 않다 이거 뭐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소개 안 시켜드린 게 많습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뭐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뭐고 많은데 하여튼 좀 간략하게 정리하면은 이런 식으로 가서 문제의 정답을 찾는 겁니다 재밌습니까 아쿠아마린 얼마냐고요 1982년도에 만 달러 이상 그럼 지금은 얼마나 할까 이게 현재 열두 개 중에 세 개가 발견됐습니다 하나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첫 번째는 아까 시카고가 그 청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가니까 나와서 화제가 됐던 거고 그 화제가 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퀴즈에 달려들어서 해결한 게 바로 요 문제입니다 두 번째 해결 사실은 한 개가 더 해결됐습니다 이 한 개의 해결이 또 유명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아예 TV가 달려들었어요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이 보물 탐사에 대해서 TV쇼로 접근을 합니다 이거 유튜브 가면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탐험 이거를 찾는 사람들한테 가서 마지막 찾는 그 장면을 TV 채널 쇼로 만들어서 가서 찍어서 보여줬어요 이게 2019년 10월 30일 방영됐습니다 엑스페지션 언너문이라 그랬는데 간략하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처럼 길게 다 보여드리진 않고 어떻게 찾았냐 자 얘들이 찾은 열 한 번째 그림입니다 힌트는 이탈리아예요 이거 해결하는 게 저 쇼였어요 눈에 잘 익혀보세요 눈에 잘 익혀보면은 사실은 이 그림만으로는 모르고 이 글을 하나 보여주세요 힌트가 글이 있죠 여러분들도 어디라고 눈치챌 수도 있습니다 투키디데스 쿠세포논의 북쪽 다섯 걸음 지시 영역에서 녹색 비세탑 중간 근처 홀로시엄을 통과한 자 금속벽 물감아주하고 계단을 지키고 집을 이끼라 모든 편지들을 보러 왔습니까 18번째 날 12시에 등불에 의한 조명 진실에서 자유로워진다라는 건데 제가 이건 못 푸니까 지금 우리가 몇몇 힌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녹색 비세탑 금속벽 집을 느껴라 feel at home 등불에 의한 조명 램플라이트가 켜있고 녹색 비세탑 그린타워 금속벽 마지막에 feel at home 느껴지십니까 홈에 힌트가 있어요 자유의 여신사가 아닙니다 첨성대 아니고요 그린 금속벽 램플라이트 이거 스포츠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야구 좋아하는 분들이라면은 메이저리그 좋아하는 분들이라면은 보스턴 야구구장에 그린 몬스터라는 벽이 있어요 이게 미국인들 아니면 사실 잘 몰라요 미국인들 저 글을 읽다보면 잠깐만 뭐야 녹색 금속벽 홈이잖아 홈 홈 홈 송구할 때 홈 feel at home 그리고 조명 이걸 보면은 야 이거 보스턴 페네이파크라고 저 그린 몬스터가 미국인들은 저걸 떠오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야구가 국민스포츠니까 이게 보스턴에 있다는 것을 그럼 우리는 눈치를 채게 됩니다 게다가 아 왠지 그린 몬스터 얘기 같은데 야구하고 그림을 잘 보면 이 여성의 왼쪽 손목을 확대해보면 이게 보여요 이게 누가 봐도 홈플레이트 모양이 홈플레이트 모양이 보이니까 야구장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눈치를 채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스턴으로 가보는 거죠 하지만 보스턴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역시 그림을 확대해서 잘 보시면 왼쪽 아래 숫자 같은 게 있죠 확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1, 1, 2 돼 있는 거 이걸 확대해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3, 1, 1, 2, 0 자 그러면 과연 보스턴이 맞냐 안 맞냐를 알아야 되니까 저거를 위도도 넣어보고 경도도 넣어보고 온갖 걸 다 넣어볼 거 아니에요 진짜 보스턴인지 열심히 넣어보니까 나온 숫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스턴의 우편번호를 검색하다 보면 제가 친 거예요 보스턴 집코드라고 듣고 보면 3, 1, 1, 2, 0은 없는데 0, 2, 1, 1, 3이 있습니다 0, 2, 1, 1, 3이 있어요 요즘에 편하죠 요즘에 옛날에는 다 뭐 그 종이 책 보고 했어야 될 텐데 전화번호 보고 했어야 될 텐데 이제는 그냥 치면 돼요 0, 2, 1, 1, 1, 3 거꾸로 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보스턴이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지도를 갔다가 이제 펴보면 다시 구글맵으로 갑니다 이게 보스턴이에요 왼쪽 아래가 페네이파크 아까 야구장입니다 오른쪽 위가 0, 2, 1, 1, 3 나오는 버스터의 North End라고 불리는 데인데 여기 우편번호예요 그러면 A와 여기가 A고 여기가 B니까 A, B 가운데 어디겠죠? 이 사이 어디던가 하여튼 우리는 이 지역으로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확정이 된 상황에서 이제는 힌트를 여러 개를 받으니까 다음은 오래 걸리니까 잠깐 보여드리면 이 여성 그림의 왼쪽 오른쪽에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이 그림을 확대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홈플레이트 반 갈라놓은 것처럼 생겼고 오른쪽을 확대해보면 무슨 삼각형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페네이파크에서 아까 우리가 찾은 우편번호가 있는 North End 사이의 길을 확대해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모습 뭔가 이렇게 갈라놓은 거 홈플레이트 갈라놓은 거 같은 게 어디가 근처에 있는지 눈이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이 중간에 어디일까? 어디 갔습니까? 소환사효곡이냐고요? 소환사효곡처럼 생겼는데 미드 관통했네 미드 관통했어 잘 보면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겁니다 페네이파크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던지 아니면 반대로 노스엔드에서 이렇게 페네이파크 이동을 하던지 이 길 가운데 보면은 잘 안 보이지만 작아서 여기를 잘 보시면 느낌이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확대해드리겠습니다 내 시력을 지금 테스트하자라고 하지 마시고 잘 보면 이렇게 이렇게 나는 데가 있어요 여기랑 비교해보면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비콘스트리트라고 적혀있는 여기인데 확대해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페네이에서 나오다가 노스엔드로 가기 전에 비콘스트리트에서 여기서 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힌트를 조금 더 보면 이게 뭐 말도 안 되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몇 년에 걸쳐서 찾는 겁니다 몇 년에 걸쳐 심지어 10년 하는 분도 있으니까 보면 삼각형도 있고요 이 어두운 데를 확대해보면은 이가 거꾸로 적혀있어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가 이렇게 이가 적혀있기 때문에 실제로 페네이파크에서 아까 보여드린 비콘스트리트에서 실제로 가보면 저는 안 가봤으니까 실제로 가거나 구글뷰로 보면은 고개를 딱 들어 보면은 가장 크게 보이는 전광판이라 그래야 되나 광고판이 이걸 합니다 내가 맞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콘스트리트 옆에는 고속도로 번호가 2번이래요 대충 내가 맞게 가고 있다는 거를 이제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페네이파크에서 나와서 모아이 같은 비콘스트리트로 왔어요 그 다음에 2번 고속도로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다 보면은 저 왼쪽 아래 잘 안 보이지만 요런 모양이 있죠 이거를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뭐랑 비슷합니까? 바로 아시죠? 눈썰미 좋은 분들은 찾았죠 똑같이 생겼어요 이 모양이 있는 거 지도를 보면 가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은 저 그림을 워낙 눈에 이겨놨으니까 딱 보면은 모양만 봐도 아! 찾은 거예요 켈로 로즈가든이라 그러는데 찾은 겁니다 켈로 로즈가든으로 길을 내려가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이 종이를 들고 이제 요 힌트를 들고 역시 가다가 보는 거예요 그럼 가다 보면은 역시 안에 있는 이런 문양들이 옆에 구조물들을 있는 걸로 몇 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맞게 가고 있다고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지에 나와 있는 공 이게 최종 힌트인데요 이 공들이 가다 보면은 요렇게 가로등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동그란 가로등들이 쭉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맞게 가고 있구나 게다가 옆에 있는 요 3자처럼 보이는 요런 지역이 가보면은 가보면은 있다 그럽니다 여기가 투 써클이라고 부른다는데 가다 보면 이 지역이 있으니까 다 왔다고 알 수 있고요 참고로 요 모양을 동그란 모양이 있는 써클 지형이 실제로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래요 동그란 게 위에 있는 거죠 자 그럼 다 왔습니다 찾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되냐 제가 이 글은 시간이 없어서 다 하진 않았는데 글의 맨 마지막에 보면 진실에서 자유로워 지기 위해서는 등불에 의한 조명을 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등불을 찾았죠 그럼 어디를 보라는 거냐 어디를 봐야 될까요 가서 보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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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등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요렇게 삼각형 모양처럼 가로등이 있는 데가 있죠 그리고 등불에 의한 조명이 나오는 위치가 있습니다 거기를 찾으면 그래서 거기를 파면 되는 거예요 자 파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기 위치를 찾아서 가서 파는 건데 이 보물탐사 보스턴 보물탐사가 아까 얘기했지만 디스커버리 TV 채널 쇼에 방영이 됐고요 마지막 그 장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 쇼예요 쇼 쇼 쇼 tot 오케이 이렇게 찾은 겁니다 저거 뭐 거의 뭐 수년간에 걸친 그런 해석 끝에 저희가서 캐면서 마지막에 드럭 올리는데 성공을 했죠 참고로 저렇게만 보여줘서 그런데 굴착기 뭐냐 우리 현대가 큰일 했습니다 현대가 큰일 했고요 굴착기까지 동원해서 다 뒤졌다는 거를 알 수 있고 보물토구 안에 들어있는 열쇠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런 열쇠가 들어있어요 이걸로 가서 보물 상자를 열면 돼요 보물 상자는 저 작가가 지정한 데 있어요 거기 가서 열면 돼요 열쇠를 찾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찾은 보물도 쇼기 때문에 있습니다 가서 열으니까 뭐가 나왔을까요 이거 있어요 그림에 있습니다 요 작게 있는 아기 천사가 틴커벨 같은 애가 손에 뭘 들고 있죠 뭘 들고 있습니까 녹색 보석을 들고 있죠 그게 이겁니다 페리도트 감남석 이렇게 부르죠 들고 있죠 이게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찾은 보물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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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열면 이제 저기에 있는 거죠 제가 잘 안 볼 것 같아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더 시크릿 트레저 인 버스턴 이거를 찾으려고 그 노력을 하면서 거기 가서 켜면 실제로 이게 있고 이게 마지막으로 발견된 세 번째 보물입니다 12개 중에 3개 9개는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다고 할 수 있고 아니 그럼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아니 뭘 그렇게 어렵게 찾아 이거 작가 있잖아 작가 바이런 프레이스인가 그 사람 작가 작가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냐 작가 바이런 프레이스가 2005년 차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참고로 바이런 프레이스는 이 보물에 대한 위치를 아무데도 남기지 않았어요 어디 적겠다 이런 건 유언장에도 없고 책도 없고 가족도 몰라요 이 사람이 사망하는 순간에 나머지 9개 보물은 영원히 묻혀버렸어요 책을 쓴지 40년이 지났어요 뭐 어떤 개발이 됐을 수도 있고 공원이 없어졌을 수도 있고 뭐가 어떻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몇몇 개는 이미 영원히 없어지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거죠 9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저 9개를 찾으려고 뭐 마치 매니아층이 있어요 매니아층 카페 같은 것도 많고 저기 관련해서 사이트도 있습니다 저걸 찾으려고 40년 전에 만 달러가 넘었으니까 지금 찾으면 물가 상승률만 해도 한 2, 3만 달러는 되지 않을까? 한 4천만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자 이거를 기반으로 만들어놓은지 까진 모르겠지만 비슷한 영화가 있었죠 2004년에 신화적인 보물을 찾는 미국 보물 사냥꾼 내셔널 트라저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니콜라스 케이지 아저씨가 나왔고요 심지어 여기에서는 영화 속 보물의 위치가 적혀있는 곳이 어디에 적혀 있었냐 미국 독립선언문의... 아 영화 스포인데 하하하하 미국 독립선언문의 영화 속 보물의 위치가 적혀있어서 저거를 슬쩍 하는 장면이 나오죠 미국 보물입니다 보물 저거 진짜 저거 찢는 순간에 연방감옥 30년 아닐까? 저거를 슬쩍 껴서 저기다 바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갖고 위치를 찾는데 아마 여기서 힌트를 얻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야 그래도 이거를 우리 요즘 훈민정음을 슬쩍 한 다음에 거기다 침 발라갖고 이렇게 들어보는 거죠 뭐 없나? 요리도 말라보고 그러는 건데 우리도 있습니다 국보 70호 훈민정음 헤레본이 있죠 우리가 흔히 간송본으로 얘기하는 간송본물관이 있는 게 있는데 대한민국도 보물 찾고 있죠 14년 동안 찾고 있습니다 훈민정음 상주본이라고 한 번이 더 발견됐어요 처음에는 깨끗하게 하지만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이거 슬쩍 해갖고 왔다 숨겨놓은 다음에 새까맣게 탔죠 새까맣게 탔고 물로 홀랭 젖어갖고 뭐 작물인데 1000억을 요구하고 있다 뭐 이런 소리가 있죠 아직도 이거 찾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국보 중에 국보이기 때문에 보물이죠 1000억이랍니다 1000억 실제로 1000억 안 하겠지만 하여튼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보물이 우리도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데 아직까지는 찾지를 못하고 있는 가슴이 아프죠 이것도 뭐 찾아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끝내기 전에 아직 발견이 안 된 그림이 9개나 있지만 3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미국이어서 대한민국에도 이런 게 있으면 우리도 한번 해볼 텐데 광주 대전 이러면서 해볼 텐데 미국입니다 자 요런 그림이 9개가 더 있어요 글도 9개가 더 있겠죠 그리고 가보시면 이런 사이트나 이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대강의 위치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주 정도는 주나 도시 정도는 이게 아닐까 물론 확실하진 않지만 안 나왔으니까 추정하고 있는 케이스가 많지만 이걸 보고 맞추는 게 진짜 어렵지 않나 보석은 간단하죠 이게 있을 겁니다 여기는 뭐가 있을래나 여기는 뭐 이거나 이런 게 있겠죠 보석은 보석은 여러분들의 보상은 그림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여기는 뭐가 있을까 어 요거네 루비겠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뭐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책이에요 책 지금까지 길게 얘기 드렸지만 실제 책을 보시면 우리나라 책이 아니어서 우리나라 내용이 아니어서 쉽진 않은데 비밀 보물사냥 1982년 작가 바이런 프레스의 재미있는 보물책이 아니어서 생각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게 좀 나오면 같이 재미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abonn는데 무척도 그 생활 뭐라고 신경이